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 오늘은 무비딥 다섯 번째 프로그램이죠 바로 영화 다크나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드리려고 합니다 무비딥은 21세기 걸작들이라는 부제를 넣어서 지금 계속 두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21세기 걸작들이라는 타이틀로는 네 번째 영화가 되겠습니다 다크나이트 자체는 워낙 대중적으로 워낙 엄청난 성공을 거둔 작품이고 또 국내에서 고개에서 다크나이트를 좋아하시는 팬들이 워낙 많고 또 넓고 깊고 하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해서는 다들 어느 정도 본인만의 어떤 이 작품에 대한 상 같은 것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영화평론가로서 이 다크나이트라는 작품을 걸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과연 이 작품의 어떤 정면들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훌륭한 것인지 이런 것에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방식으로 아마 오늘 이야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지만 아무래도 예감상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은 불길한 생각이 살짝 드는 것은 사실이고요 오늘 다루게 될 무비딥에서는 무비딥의 속성의 특성상 정말 후반부 결말의 구석구석까지 다 말씀을 드리는 형식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스포일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크나이트를 다 보신 분들만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또 제안을 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나이트는 주제하시다시피 다크나이트 3부작 중에 하나죠 다크나이트 3부작은 전부 다 크리스토퍼 놀런이 만들었고요 이전에 만들었던 다크나이트 3부작의 첫 번째 작품 매트맨 비긴스고요 그리고 다크나이트 그리고 이후에 3부작을 종결하는 다크나이트 라이즈까지 이 세 편을 흔히 다크나이트 3부작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이 시리즈의 기본적인 성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시리즈는 리부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리부트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기존에 어떤 시리즈가 이미 있었던 상황에서 그 시리즈를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그 시리즈의 기본적인 설정 같은 것들을 갖고 와서 다시 만드는 것 이런 것을 리부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부트 영화로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시리즈가 있다면 바로 스파이더맨이겠죠 스파이더맨은 처음 나온 게 2000년대 초반이니까 사실 나온 지가 1편 자체가 나온 지가 한 15년이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스파이더맨조차 그 사이에 사실은 벌써 두 번이나 리부트를 했죠 샘 레미가 만들었던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오리지널이 있고요 이어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두 편이 새로 리부트되어서 나왔죠 그것으로도 잘 모자라서 사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잘 안 되니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전체적인 세계관에 접합하는 그런 캐릭터로서 만들어서 올드로서 다시 또 한 번 리부트를 한 것이 바로 홈커밍이었었죠 이런 것이 대표적인 리부트 영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다크나이트가 바로 그렇습니다 다크나이트는 나오기 전에 이미 배트맨 시리즈가 네 편이 더 나왔었죠 오리지널 배트맨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배트맨 시리즈 두 편을 아예 없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크리스토퍼 놀런이 배트맨 시리즈 이야기를 다시 처음부터 만든 것이 이 다크나이트 3부작인 것입니다 이런 리부트 영화들이 쉽지 않은 것은 보통 앞에 오리지널 시리즈들에 대한 굉장한 팬덤이 있는 상황에서 같은 그런 캐릭터와 같은 설정을 가지고 개성과 재미를 확보한 영화들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왜냐하면 반드시 비교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이 어려운 과업을 사실은 크리스토퍼 놀런은 그 뛰어난 팀버튼의 1, 2편조차도 지금은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다크나이트 3부작을 더 먼저 배트맨 시리즈로 생각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이다 이렇게 전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런은 지금 제 생각에 아마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신작을 궁금해하는 스타 감독 하면 첫 번째 순위로 전 세계에서 크리스토퍼 놀런을 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감독으로서의 어떤 제작적인 파워, 미학적인 파워 이런 것들이 지금 극에 달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야말로 스타 감독인데요 현재 던케레트크까지 크리스토퍼 놀런은 모두 10편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내놓았는데 장편 영화요 근데 이 다크나이트는 크리스토퍼 놀런의 6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미행이라는 굉장히 초저예산 영화로 뛰어난 어떤 재능을 처음 선보이면서 이 장편 영화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어서 메멘토, 인썸니아, 배트맨 비긴스 그리고 프레스티지에 이어서 여섯 번째 영화로 다크나이트를 만들므로 인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크리스토퍼 놀런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생각한 어떤 거대한 스타 감독으로서의 파워를 갖추게 된 그런 본격적인 분기점에 놓여있는 영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크나이트는 개봉 당시에 북미 지역에서만 따로 흥행 집계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북미 지역 흥행으로 흥행 수익이 5억 달러를 넘겼죠 그 당시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5억 달러를 넘겼던 북미 지역 초대 흥행작은 타이타닉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역사상 타이타닉이 이어서 북미 흥행 2위 정도의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던 그런 작품이죠 지금 제가 또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어제 잠깐 찾아봤는데 현재로서는 6위더라고요 어쨌건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토퍼 놀런 하면 생각나는 어떤 그 사람만의 어떤 거대한 팬덤 또 팬덤이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그 못지않은 안티들도 생기기도 하고 이런 어떤 크리스토퍼 놀런 현상을 만들어낸 결정적인 작품이 바로 다크나이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 이후의 영화 크리스토퍼 놀런의 영화를 보면 사실은 크리스토퍼 놀런은 초저예산 영화였던 미행이라는 데뷔작부터 그랬지만 자신이 만드는 영화에 대한 일종의 자신감 이런 것이 넘쳐난다라는 것을 사실은 영화를 보면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자신감 못지않게 본인이 다루고 있는 텍스트라든지 또는 미학적인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감독의 확고한 장악력 같은 것이 바로 놀런 영화들보는 굉장한 그런 재미 중에 하나일 텐데요 놀런의 영화는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최적으로 살리는 어떤 스타일을 거기에 덧붙여서 영화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거대한 상업영화에서 아이맥스 영화를 생각하면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크리스토퍼 놀런인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조류 같은 것을 사실상 만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작품이 다크나이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업영화 사상 최초로 6개 정도의 중요한 시퀀스를 바로 아이맥스 카메라로 촬영하게 된 작품이 바로 다크나이트고요 또 여러 가지 관행에 있어서 이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영화들의 제목이 당연히 영화가 시작하면 초반부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그 유명한 라스트 신이 딱 끝난 다음에 정말로 긴장감과 방향 넘치게 제목을 마지막에 제시를 하죠 이런 방식 자체도 다크나이트가 최초로 쓴 것은 아니지만 요즘은 적지 않은 영화들이 사실은 제목을 맨 뒤에 넣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다크나이트의 어떤 영향권 안에 있는 그런 새로운 트렌드가 아닌가 싶은 생각들이 있는 거죠 다크나이트는 대중적으로도 엄청나게 성혹했을 뿐만 아니라 미학적으로나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이 있었으나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그런 뛰어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영화를 만들어내는 전 영역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화를 사실은 보는 이 적지 않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시종 두근두근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관객의 심장 박동 자체를 어떤 영화의 사운드 효과로 삼을 정도가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 정도인 거죠 이야기의 밀도라든지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 같은 것이 정말 시종 대단한 방력이 있다고 느껴지는 건데요 연출, 이야기의 구조, 촬영과 편집 구체적인 에피소드와 디테일과 연기까지 전부 탁월한 작품이 아니었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다크나이트에는 단순히 어떤 그런 미학적인 그런 뛰어난 뿐만 아니라 대작 오락 영화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고유의 활력, 흥분 이런 것이 잘 살아있는 뛰어난 대중 영화이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또한 동시에 언뜻 보면 슈퍼히어로 장르라는 것이 굉장히 허황되게 보일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런 슈퍼히어로 장르 속에서 정말 다양한 그리고 굉장히 깊은 그런 이야기를 다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중반부에 집중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다크나이트가 나왔을 때 제가 굉장히 놀라면서도 인상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할리우드가 정말로 대단한 것은 엄청난 초대의 자본을 들여서 다른 나라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어떤 시각적인 스펙터클을 보여줘서 전 세계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면도 없지 않지만 사실은 할리우드가 가장 잘 다루는 것은 가장 뛰어난 스토리텔러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정말 잘 다룬다라는 측면을 다크나이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크나이트는 장르적으로 보면 당연히 슈퍼히어로 장르에 속하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슈퍼히어로라는 장르 자체가 지난 한 10여 년간 엄청난 유행을 타면서 지금 사실 대작 오락영화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르 자체가 슈퍼히어로 영화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당연히 마블 영화들이 있겠죠 말하자면 마블 영화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상향 평준화된 그런 오락물로서의 뛰어난 성과가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퍼히어로 영화들 중에 최고작을 한 편만 꼽으라면 마블 영화가 아니라 저는 다크나이트라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답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크나이트는 사실 워낙 뛰어난 작품이기 때문에 이 슈퍼히어로 영화에 속하는 후대의 괜찮은 영화들은 다 다크나이트와 비교당하는 그런 어떤 불운까지 겪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도 분명히 슈퍼히어로 영화들이라고 해서 허황되지 않고 굉장히 진지하게 그것도 굉장한 밀도로 다뤄낸 좋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엑스맨 시리즈가 있었고요 또 스파이더맨 시리즈도 1편과 2편은 오락적인 면모 못지않게 굉장히 강렬한 어떤 이야기를 다뤄내는 그런 뛰어난 화술이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다크나이트에 이르러서 슈퍼히어로 장르는 다뤄낼 수 있는 이야기나 스타일의 폭을 진짜 크게 넓히고 깊이 골을 파면서 진화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다크나이트는 사실 슈퍼히어로 영화로 보기에는 사실적인 면모가 굉장히 강한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배트맨 시리즈하고 비교를 해봐도 팀버튼의 배트맨 시리즈를 보다 보면 굉장히 표현주의적이다 이런 느낌들을 받게 되고 조엘 슈마허의 배트맨 시리즈를 보면 만화적인 미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각적인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 다크나이트는 실제 로케이션에서 찍은 장면들이 대부분이고요 거기다가 굉장히 이야기 자체를 탄탄하게 다룬 그런 대서사극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도 오늘 이런 측면에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다크나이트는 가장 사실적이면서도 가장 신화적인 그런 면모가 강한 슈퍼히어로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다크나이트를 처음 극장에서 시사회를 통화해서 보았던 그 순간을 굉장히 잊기가 어려운데 일단 첫 장면으로부터 완전히 압도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니 영화가 이렇게 재밌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잘 만들어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던 오프닝 시퀀스였는데요 제일 먼저 영화가 딱 시작하면 아마 기억에도 생생하시겠지만 마스크 같은 것을 들고서 차를 타려고 이렇게 서 있는 남자의 뒷모습부터 그러면서 들려오는 어떤 음악부터 관객을 굉장히 사로잡게 되죠 이 영화의 액션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요즘 기준으로 더군다나 마블 영화들에서 우리가 보았던 굉장히 뛰어난 그런 슈퍼히어로의 어떤 개인기의 경연장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사실 지금 다시 보는 다크나이트는 좀 약간 심심한 느낌이 들 정도로 슈퍼히어로 영화로서는 시각적으로 자극적이거나 과장된 측면이 거의 없습니다 영화에서 등장하는 배트맨의 액션이라고 해봤자 망토 정도에 의존해서 그냥 추락을 좀 간신히 면하는 정도에 뛰어내리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주먹 액션이라든지 주먹 액션 자체도 워낙 착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둔중한 느낌이 들잖아요 스파이더맨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슈퍼히어로 영화들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액션하고도 굉장히 사실은 다른 그런 스타일의 액션들이 펼쳐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논런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하는 관객들조차도 경우에 따라서는 크리스토퍼 논런은 다른 건 참 좋은데 액션은 참 못 찍어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은데 적어도 다크나이트에 집중해서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액션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유튜브 같은데 올려진 2분짜리 3분짜리 하나의 씬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 액션 씬이 그 영화에 얼마나 가장 잘 어울리는가 그것이 얼마나 이야기나 어떤 영화의 전체적인 그런 형식이나 혹은 주제나 이런 것에 그대로 합체하는가 이런 것이 만약에 더 중요한 그런 액션을 잘 만들었나 잘 만들지 못했느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너무나 사실적인 이 다크나이트의 그런 액션 스타일은 사실은 이 영화에 굉장히 잘 맞는 스타일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슈퍼히어로라는 그런 장르 속에 들어가 있지만 그 속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사회윤리학적으로 사회심리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인간사의 문제를 원형적인 형태로 다루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만약에 굉장히 화려한 시각효과와 그런 액션으로 표현이 되게 되었다면 상대적으로 이야기와 충돌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 영화에서 이제 액션의 가장 대표적인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시카고 밤거리를 추격전을 벌이면서 그 조커의 일당과 그리고 이제 배트맨과 이렇게 싸우게 되는 그 장면이 가장 아마 유명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거대 트럭으로 뒤따라오면서 경찰차를 일종의 로켓포 같은 것 바추카포 같은 것으로서 그 조커가 날리게 되잖아요 그 장면 자체는 굉장히 흥미롭지만 사실은 슈퍼히어로 장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그 장면 자체가 그렇게 엄청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은 물론 아니겠죠 양측 모두 다 그렇게 화력이 슈퍼히어로 장르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엄청난 과장법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이 영화에서 이제 다만 슈퍼히어로 영화에 맞는 장면이라고 해봤자 망가진 배트모빌이 이제 스스로 자폭모드가 되니까 그 안에 배트포드를 통해서 배트맨이 튀어나오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이 배트맨 시리즈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시각적인 재미 같은 것이 있는 거죠 고정팬들에게 이런 장면들을 제외한다면 이 조커 부하들이 헬기를 추락시키는 장면 같은 것도 굉장히 논리적이고 사실적입니다 빌딩 사이로 이렇게 줄을 쏘아서 팽팽한 줄에 헬기가 걸리기 위해서 폭파가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터널 안에서 자동차 추격 장면 같은 것들도 사실은 이 장면들은 그냥 일반적인 범죄 영화 정도의 그런 사실감 현실에서 벌어지는 그런 액션의 규모라든지 액션의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범죄 영화 정도의 액션 장면들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 설정 속에서 사실감을 극대화하는 장면에서 어떤 스펙타클을 보여주는 것이 크리스토퍼 노론의 특기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활용 점정은 그 거대한 트럭을 180도로 전복시키는 장면일 텐데 다들 아시고 있는 것처럼 그 장면 자체를 무슨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카고에서 트럭 자체를 전복시켜가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 어떤 아날로그적인 표현 방식에 대한 크리스토퍼 노론의 고집 같은 것이 있는데 그 고집의 핵심은 바로 사실감일 것입니다 그런 사실감은 가장 최근 영화인 던케르크까지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크리스토퍼 노론의 특징 중 하나가 되었죠 어찌됐건 이 장면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영화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흥미로운 액션 장면들이 있지만 그 액션 장면들이 영화의 어떤 슈퍼 히어로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보여주기 위한 과장법으로 전혀 연출되어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전제하고 싶고요 이 영화는 러닝타임이 152분이나 됩니다 상업 영화로서 사실 굉장한 모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그런 러닝타임인데요 저는 이 영화의 진짜 스피드가 사실은 어떤 그런 액션 같은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조라든지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굉장한 탄력과 아주 효율적인 화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진짜 스피드는 액션이 아니라 내러티브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약간 좀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 영화에서 가장 뛰어난 스펙터클은 바로 이야기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크나이트는 그 안에 기본적인 정보량이 엄청나기도 하고요 그 정보량 속에서 이렇게 음각되어 있는 주제적인 측면들도 굉장히 깊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영화는 재관람할 필요가 있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영화를 다시 보시게 되면 팬들이라면 여러 번 거듭 보기도 하셨겠지만 다시 보시게 되면 영화가 그때마다 달리 보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풍부한 텍스트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어쨌건 슈퍼히어로 물에 탈을 쓴 일종의 강렬한 사회드라마다 혹은 도덕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선과 악의 본질에 관한 굉장히 고전적인 딜레마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 조커라는 악당의 특색이 영화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되는데 왜 악마, 왜 악이라는 존재는, 왜 악이라는 것은 혼돈이라든지 우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동원리로 삼는가에 대한 탐구가 있다고 말할 수 있고요 또한 배트맨 입장에서 본다면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가 라는 어떤 고전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런 측면이 또 굉장히 강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 만약에 이제 목적은 고귀한데 수단이 부정하게 되면 그럴 경우에 이제 선과 악의 경계라는 것은 실선이 아니라 희미한 점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딜레마를 배트맨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이것을 직접적으로 어떤 국제현실 같은 데서 특히 영화가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과 관련된 영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를 들면 이제 이 영화는 특히 고1, 1이 터진 이후로 10년이 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나온 영화들이잖아요 다크나이트 같은 작품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은 사실상 세계 최고의 초인류 강대국일 텐데 그런 거인 국가가 9.11 이후에 갖고 있는 어떤 일종의 피로와 절망 같은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9.11 자체로만 본다면 미국이 거대한 피해를 입은 그런 상처받은 거인 같은 존재가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과 문제들도 있었을 텐데요 그 상황에서 겪는 미국이 겪는 어떤 무력감 혹은 자성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영화에서 발견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좀 더 큰 힘, 좀 더 강한 힘 이런 걸 갈구할수록 사실 그만큼 더 강력한 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런 어떤 국제 문제라든지 국제 현실 속에서의 이야기 같은 그런 상황에 대한 것을 사실은 바로 이 다크나이트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그리고 힘을 가진 자나 힘을 가진 세력의 피해의식 같은 것이 정반대로 얼마나 가공할 만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를 이 영화가 암시하는 측면도 있겠다라고 일단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 영화 재밌자고 보는 건데 뭘 이렇게까지 영화를 복잡하게 봐야 되는 것인가 더군다나 다크나이트는 흔하디 흔한 슈퍼히어로 장르 영화가 아닌 것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오히려 슈퍼히어로물이야말로 관념적인 주제를 다루기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슈퍼히어로물은 그 자체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슈퍼히어로라는 캐릭터 자체가 인간이라면 가질 수 없는 적어도 지금 현재의 과학기술이나 지금 현재의 어떤 그런 생태환경 속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데 그런 현실화되기 어려운 과장된 그런 어떤 인위적인 설정을 슈퍼히어로가 갖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원형적인 이야기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굉장히 리얼한 현실의 세계에 바탕을 둔 어떤 영화가 도덕철학적인 윤리학적인 이런 문제를 깊게 다루게 된다면 관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그런 얘기를 다루게 되면 될수록 영화라는 하나의 오락물 혹은 하나의 창작물 하나의 예술품의 어떤 가치가 뒤틀려버리는 그런 역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슈퍼히어로몰은 기본적으로 태생 자체가 인위적이고 태생 자체가 어떤 원형적인 틀을 갖고서 영화가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관념적인 주제를 다루면 오히려 훨씬 덜 어색해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도덕철학적인 사회철학적인 이야기를 만약에 이야기를 다루고 싶을 때 슈퍼히어로 장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최적의 장르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역설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트맨이라는 캐릭터에 관한 얘기를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배트맨이라는 캐릭터를 슈퍼히어로의 수많은 캐릭터들 중에서 특별히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배트맨이 왜 매력적인가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히어로가 가장 복잡한 히어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장 복잡하면서 이 캐릭터의 핵심이 그냥 단지 한 명의 인간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슈퍼히어로들하고 달리 배트맨은 기본적으로 초능력을 가진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돈이 굉장히 많은 그런 현실적인 인간이 자기의 의지라든지 자기 갖고 있는 돈 같은 것으로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끌어올린 캐릭터가 바로 배트맨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떠오르는 또 다른 캐릭터 하나가 바로 아이언맨이죠 아이언맨도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언맨은 사실은 배트맨하고 정반대의 캐릭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말하자면 낙관론자 피관론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똑같이 그렇게 자기 갖고 있는 엄청난 부와 의지를 통해서 슈퍼히어로가 되었지만 배트맨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동굴에 혼자 은둔하고 있다든지 가장 스스로 어둡고 우울한 일정의 자기 파괴적인 어떤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든지 기본적으로 비사교적인 캐릭터고요 그리고 정신분열 직전의 상태까지 가기도 하고 그 자신이 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 윤리적인 딜레마라는 것은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배트맨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힘에 중독되어 있는 캐릭터입니다 바로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올바른 사회 질서를 위해서 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믿는 캐릭터인데 그렇게 믿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떤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을 다크나이트가 다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캐릭터 중에서 스파이더맨하고 한번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들도 있는데요 스파이더맨하고 배트맨하고 굉장히 비슷한 설정상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가족의 아주 가까운 가족의 죽음을 목도하는 것이 그 스파이더맨 활동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 삼촌이 바로 자기 눈앞에서 죽게 되는 일이 겪게 되죠 그것 때문에 스파이더맨 자체가 변모하는 그런 캐릭터가 되기도 하는데요 배트맨 역시 어렸을 때 자기의 부모가 범죄의 대상이 되어서 처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을 바로 목도하게 되는 것이 브루스 웨인이 배트맨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심리적인 이유가 되죠 그런데 굉장히 비슷한 설정에도 불구하고 스파이더맨하고 배트맨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데 그 차이는 뭔가 하면 배트맨은 그렇게 가족이 죽는 것을 보았을 때 초능력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스파이더맨은 삼촌이 죽었을 때 초능력을 갖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배트맨의 경우는 부모가 죽었을 당시에 그냥 어린아이였을 뿐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브루스 웨인은 아무런 특별한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스파이더맨하고 만약에 비교를 하면 왜 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선행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스파이더맨하고 배트맨은 반대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배트맨은 왜가 어떻게 앞서는 인물이고 반대로 스파이더맨은 어떻게가 왜에 앞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것은 슈퍼히어로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외에는 슈퍼히어로로서 활동하는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갖게 된 그런 의지 같은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서로 반대의 측면이 있다 이 두 캐릭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스파이더맨은 삼촌이 죽기 전에도 이미 슈퍼히어로였던 거죠 그런데 삼촌이 죽는 걸 보면서 그 전까지는 자기의 어떤 10대로서 이 초능력을 갖게 된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가 그것을 즐기면서 매혹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까불까불 거리다가 결국은 이런 현실에서 문제에서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다라고 싶어서 사실은 일종의 성장영화적인 그러면서 도덕적인 자각을 하게 되는 그런 슈퍼히어로가 되는 것인데요 반면에 배트맨은 부모가 죽는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목도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런 슈퍼히어로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 질서가 깨어지고 세상의 악이 지배하게 되면 자기 부모가 죽게 되는 것 같은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도덕적으로 자각하게 되고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해결하기 위해서 슈퍼히어로가 되는 캐릭터인 거죠 다시 말해서 목적이 능력을 앞서는 인물이다라는 측면인 것입니다 그것이 배트맨이 갖고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설정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설정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얘기하면 크리스토퍼 널런의 생각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팀버튼이 만들었던 배트맨 1, 2편과 크리스토퍼 널런이 만든 다크나이트 3부작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부모를 누가 죽였는가라는 것인데 다크나이트에서는 부모를 죽인 사람 자체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사람이 아닌 거죠 다만 부모가 어떤 그런 악한 범죄의 대상이 되어서 죽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데 팀버튼의 영화 배트맨 1, 2편을 보시게 되면 조커가 죽인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트맨 시리즈에서 조커와의 숙명적인 대결이 굉장히 중요한데 팀버튼 영화에서는 배트맨이 조커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 그 자체로 개인적인 복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조커가 바로 자기 부모를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조커를 해치우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복수를 해결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배트맨은 굉장히 이상한 것이 부모가 죽었다는 그 현실 속에서 그 악당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수포유료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부모는 죽었지만 우리 부모가 죽은 현실 자체에서 사회의 어떤 질서가 붕괴되는 것에 기본적인 어떤 악이 작동하는 방식을 자기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도덕적으로 자각을 해서 아예 악을 없애고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관념적인 그런 배트맨이 됐다는 거죠 팀버튼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크나이트에서의 배트맨은 부모가 죽는 장면을 목격했다라는 사적 사건이 있고 범죄를 소탕해서 세상의 질서로 회복하겠다라는 어떤 공적인 약속이 있다면 이 두 가지 사이가 논리적인 관계가 배트맨 1, 2편을 만들었던 팀버튼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팀버튼 시리즈에서는 배트맨의 활동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적으로 작동한다면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숭고한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다크나이트에서는 왜냐하면 사적으로 부모가 죽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어떤 악을 없애야겠다라는 거대한 어떤 도덕적인 목표를 갖추게 되는 그런 숭고한 목표를 갖추게 되는 그런 캐릭터가 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런 숭고한 목표를 갖고 있는 말하자면 도덕적인 영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숭고한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담시에서 배트맨이 사용하는 방식은 불법적인 방법이라는 거 불법적인 방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폭력에 자의적인 폭력에 의존한다는 것일 텐데요 당연히 문명국가에서는 폭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권력이 독점하는 것을 우리가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사회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경찰력 같은 것일 텐데 경찰이나 군대나 이런 것일 텐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공권력 자체를 기본적인 불신 같은 것을 깔면서 배트맨 스스로가 범죄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범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겠습니까 본인한테 사법권도 없고 행정권도 없는데 그러니까 바로 불법적인 방식 다시 말해서 굉장히 성스러운 폭력을 사용해서 범죄를 없애는 방식을 쓸 수밖에 없을 텐데 과연 그것이 옳은가라는 문제를 배트맨이 깊숙하게 다루게 되는 거죠 배트맨은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방식을 다루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고든 같은 사람인 건데 바로 그런 면에서 공권력과 배트맨이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게 영화 속에서 다루어지게 되죠 그 중에서 배트맨은 말하자면 밤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굉장히 어두운 가면을 착용하고 또 밤에 주로 활약하는 이유 자체가 사실은 이 영화에서 그 캐릭터 디자인이 이 영화의 어떤 이야기의 어떤 기본적인 토대를 시각적으로 드러낸 부분이 있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캐릭터를 하나씩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가장 다크나이트 오늘 3부작 중에서도 다크나이트 라이즈나 배트맨 비긴스는 상대적으로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고요 이야기의 편의성을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다크나이트만 얘기를 해도 2시간이 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은 본격적으로 당연히 다크나이트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중에서 가장 다크나이트라는 영화를 우리가 매혹적으로 생각하는 그 캐릭터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 배트맨이 아니고 조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히스레저라는 어떤 배우의 그런 매력이나 또는 비극적인 히스레저의 마지막이나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조커 자체가 이 영화에서 너무 매력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고든 경감이 하는 말에 따르면 이 조커에게 대해서는 아무런 기본 정보도 없고 이름도 없고 가명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편의상 조커라고 부를 뿐인 거죠 무엇보다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다크나이트의 조커의 특색이라고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말하자면 이 영화 속의 조커는 다른 캐릭터들도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특히 조커는 말하자면 굉장히 관념적인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다루면서 어떤 깊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환경 같은 기본 설정 같은 그런 캐릭터 인물이 바로 조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말하자면 무정부주의라든지 혹은 카오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격화된 존재 자체가 조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조커를 만들어 놓고 나면 조커에 대한 나머지 인물들의 관계라든지 대응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깊은 이야기들을 다룰 수 있게 되죠 다시 말해서 조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자체가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부분들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하기 위해서 바로 조커라는 기본 캐릭터를 중심에 놓고 있는 거죠 처음에 보면 조커 일당이 은행을 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 흔히 생각하듯이 조커라는 악당이 돈을 필요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싶어하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조커는 그렇게 간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반에 보게 되면 거대한 지폐더미를 태우는 같은 장면 같은 게 나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조커는 돈이 필요한 인물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화 속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나오는 것이 사실은 이 조커가 개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대사 중에 하비가 하비덴트가 조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조커는 미친 개야 라고 잠깐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냥 욕설 같지만 사실은 이 영화의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장면에서부터 배트맨이 화력과 관련해서 개들이 등장해서 막 짖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기억에 생생한 마지막 장면에서 개들에게 쫓겨서 달아나는 배트맨으로 사실은 이 영화가 끝나게 되죠 이 영화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서 등장하는 개는 사실상 조커나 조커의 영향력 같은 것을 일종의 시각적으로 혹은 청각적으로 영화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커의 외관상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들은 조커의 얼굴이 웃는 얼굴이라는 거죠 그런데 웃는 얼굴이고 또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카피이면서 대사가 되기도 했던 why is so serious라는 말이 있게 되는데 뭐가 그렇게 심각해라는 것으로 이제 이 조커는 늘 놀리게 되죠 뭐가 그렇게 심각해라는 얘기는 심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심각하다라는 것은 의미라는 것이 있으면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심각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켜나가야 할 가치도 없고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합의해서 반드시 수호해야 될 어떤 세상의 어떤 원칙 같은 것도 없고 이렇게 믿어버린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진지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why is so serious라는 말은 조커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그런 캐릭터인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조커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영화 속에서 보면 좀 놀아볼까 혹은 놀아보고 싶어 이런 식의 말들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노는 인물인데 이 노는 인물은 자기가 노는 규칙을 스스로 계속 위장하거나 붕괴시키거나 약속을 안 지키거나 이런 방식으로 노는 인물인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역시 후반부에서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조커는 말하자면 일종의 악 자체인 건데 그런 악 자체를 다루는 것은 악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도 하지만 이 악이라는 것을 일종의 사회실험적인 환경을 조성하면서 그 기본 재료로 삼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영화에서 조커가 사람을 죽일 때를 보면 자기가 죽여야 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무작위적으로 아무나 죽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조커의 귀책 사유 없이 사람을 아무나 죽이는 행동 같은 것은 하비덴트의 후반부의 설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조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획과 원칙이 없는 인물이다라는 것이 이 인물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조커 스스로가 다크나이트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계획 없이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하게 되는데 조커라는 인물이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측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인풋이 들어갔을 때 특정한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특정한 인풋이 들어갔는데 어떤 아웃풋으로 나올 수가 없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당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이 선악의 문제이고 기본적인 어떤 사회 질서에 관한 문제라면 정말로 큰 문제가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이 캐릭터는 질서라는 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질서라는 것은 곧 계획이잖아요 질서라는 것은 이러저러 하면 이러저러 한다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약속 같은 것일 텐데 다시 말해서 질서라는 것은 특정한 행동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어떤 계획에 따라서 수립되어진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질서인 거죠 그런데 영화 속에서 그런 계획 자체를 무시하는 인물이고 그 계획 자체를 스스로 계속 교란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조커는 특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영화 속에서의 어떤 핵심적인 관념상의 대립 같은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배트맨과 조커 사이에서의 대립은 질서와 혼란 사이에서 대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질서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조커가 배트맨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인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배트맨은 재미없는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심각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질서 자체가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Why so serious라고 했을 때 시리어스라고 비웃는 대상은 결국 질서가 되는 것인데 질서라는 것은 특정하게 행동하면 특정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 말하자면 어떤 기계적인 어떤 그런 방식이 각각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미가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그 모든 행정들을 다 예측할 수가 있고 그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굉장히 재밌다고 느끼는 부분들은 의외성의 측면이라든지 예측할 수 없는데 튀어나온 어떤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재밌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상 이 이야기 속에서도 조커라는 캐릭터가 배트맨이라는 캐릭터보다 빛나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 두 캐릭터가 질서와 무질서 혹은 계획과 혼란 이런 사이에서의 대비 같은 것을 사실은 영화가 기본적인 바탕으로 대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커는 곡 중에서 이제 그 얼굴을 보시면 가장 끔찍하게 입이 약간 찢어져 이어서 꿰맨 것 같은 그런 흉한 하관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런 얼굴 흉터를 갖고 있으면 영화에서는 반드시 그 기원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영화에서도 직접 조커가 그 얘기를 해 주죠 그런데 이야기를 해 주는데 이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은 극 중에서 두 번 나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때 암흑과 보스한테 조커가 내 입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라고 설명하면서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었고 심지어는 엄마를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칼로 살해하게 됐고 그 모습을 보면서 무서워하는 아들인 조커에게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이야? 그러면서 칼을 입에 넣고 웃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서 입을 찢었다라고 스스로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자기가 너무나 끔찍한 악인 그런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어서 입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렇구나 라고 처음에는 이해하지만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바로 레이첼한테 하게 되는데 레이첼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입이 왜 이렇게 됐는지 사연을 말해줄까? 라고 하는데 처음에 관객이 들었던 이야기랑 전혀 다른 이야기를 또 한다는 말이죠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뭔가 하면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너무 빚을 많이 져가지고 그 과정에서 칼침을 맞게 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내 얼굴이 완전히 망가진 거에 대해서 수술해 줄 돈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미소를 되찾아주고 싶어서 자기도 비슷하게 스스로 입을 찢은 다음에 결국 중요한 것은 얼굴에 상처가 아니야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의 그런 아내를 사랑하는 뜻과는 달리 그 아내는 그 흉측한 모습을 보고 도망을 갔다 이런 백스토리를 들려주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이야기 사이에서의 충돌 자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첫 번째 암흑과 보스한테 아버지의 술주정뱅이가 되어서 겪었던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사실 이런 것이 악역을 만들어내는 일반적인 영화의 방식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악역에 대해서 그 악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런 악이 탄생하게 된 게 끔찍한 가정폭력의 희생자였기 때문에 저 인물은 지금 가해자가 된 게 사실은 피해의 또 다른 양상이기도 하구나 이런 식의 이해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말을 해 준다는 것 자체가 그런 클리셰적인 설명에 대한 조롱과도 같은 이야기인 거죠 조커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그런 설명을 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면 레이첼에 대해서 말하는 아내와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는 앞에 이야기랑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두 이야기 사이에서 어느 게 진실인지 영화는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핵심은 이 두 이야기가 다르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구체적인 양상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르다라는 얘기는 앞에 이야기일 수도 있고 뒤에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앞에일 수도 있고 뒤에일 수도 있고 둘 다 아닐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커의 행동원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우연이라는 얘기인 거죠 조커는 기본적으로 세상에 기본적인 어떤 의미가 있거나 어떤 원인이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도출되거나 이런 걸 믿지 않는 인물이고 그것 자체를 분괴시키는 인물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조커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할 때 가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좋은 그러면서 자극적인 어떤 두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놓고 그 두 이야기를 나란히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은 이 두 이야기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커가 진짜 입이 왜 그렇게 됐는지는 영화를 봐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그런 이유를 찾지 못하는 이 인물의 기원이 더 중요하다는 뜻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커가 자기 입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두 번을 길게 늘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이유에 대한 조롱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매번 다르게 이야기한다는 자체이지 그 이유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 영화의 이런 설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심지어는 세 번째로 이 설명을 시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이 돼서 클라이맥스에서 배트맨과 대결을 할 때 배트맨에게 또 얘기를 하려고 하죠 너 내가 흉터가 어떻게 생긴 줄 알아? 이렇게 말하려고 할 때 배트맨은 굉장히 현묘하게 대처합니다 그 얘기를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그 흉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 근데 이 흉터가 어떻게 생길지는 알지라고 하면서 배트맨이 조커를 추락시키게 되죠 그렇게 말할 때 배트맨이 말한 이 흉터라는 것은 미래의 흉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가격이나 자기의 공격으로 인해서 조커가 입을 피해를 미리 스스로가 말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 이유는 배트맨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과거는 몰라 그렇지만 미래는 알 수 있어라는 뜻인데 과거는 모르지만 미래를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미래를 아는 이유는 자기가 미래가 그렇게 되도록 의지해서 그 행동을 가했기 때문에 자기가 미래를 아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배트맨의 이런 행동 원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래 자체를 의지의 산물로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자체가 배트맨이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원리가 질서라든지 혹은 도덕적인 원칙이란 건지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런 도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그런 캐릭터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두 인물의 강렬한 대비가 이 세 번째 설명을 시도하는 장면에서도 드러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완벽하게 이분법적으로 대조가 되어 있는 그런 정반대의 캐릭터가 배트맨과 조커로 보이는데 영화의 굉장히 훌륭한 면모 중에 하나는 이 배트맨과 조커가 상당 부분에서 유사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배트맨과 조커는 수단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둘 다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 시스템 내부의 질서를 불신하는 캐릭터다라는 측면에서 같은 측면이 있죠 배트맨은 기본적으로 초법적으로 힘에 의존해서 질서를 회복하려고 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적으로 보면 약간 어떤 면에서는 파시스적인 방법을 쓰고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배트맨과 정부와의 관계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협력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배트맨은 그로부터 별도로 단독자로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조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커를 보게 되면 사실은 자기가 같이 힘을 합쳐서 행동을 하게 되는 수많은 보스들이 있는데 그 보스들과 심지어는 계약을 맺은 다음에 본인이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조커가 갖고 있는 막강한 그런 힘을 생각하면 이 보스들의 힘이 별로 안 필요해요 굳이 계약을 맺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끌어들인 형식으로 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행동들은 조커다 혼자서 단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죠 이런 방식은 배트맨이 행동하는 방식과 조커가 하는 방식의 틀이 사실상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둘 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돈이 목적이 아닌 거죠 그런 행동의 어떤 결과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화의 초반의 장면입니다 이 영화의 장면을 보면 첫 번째 장면은 은행을 터는 여섯 명의 악당에 관한 얘기가 첫 번째 시퀀스죠 그 장면이 끝나게 되면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시퀀스는 뭔가 하면 배트맨이 자기를 참칭하는 또 다른 가짜 배트맨들하고 섞여서 그 혼란 속에서 적들을 격퇴하거나 아니면 배트맨 스스로를 활동 못하게 무력화시키는 장면이 두 번째 시퀀스로서 들어가 있죠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본다면 처음에 영화에 악영 먼저 등장시켜서 어떤 캐릭터인지 설명해 주고 두 번째 캐릭터에서는 배트맨 영화니까 배트맨을 처음 등장시켜서 그 활약을 보여주는 액션 시퀀스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영화의 굉장히 뛰어난 측면은 이 두 장면 처음에 등장하는 각각 조커와 배트맨의 첫 번째 두 번째 시퀀스는 서로 사실상 같은 구조로 짜여져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설정일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두 시퀀스를 비교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두 시퀀스는 가짜들 사이에서 진짜가 자기가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시퀀스 안에서의 흐름이 짜여져 있다는 거죠 처음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여섯 명이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 얼핏 봐서는 잘 구변도 되지 않는 그런 가면을 쓰고 여섯 명이 은행을 터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면을 쓴 상태에서 여섯 명 중에 누가 조커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두 번째 시퀀스에서의 배트맨도 마찬가지여서 두 번째 시퀀스에 배트맨이 처음 나오는 밤 장면 주차장에서 싸우는 장면을 보시게 되면 배트맨이 한둘이 아니죠 그 이유는 자경단원들이 자기 나름의 어떤 그런 작동원리로 범죄를 스스로 소탕하겠다고 믿고 그 속에서 마음대로 경찰이든 아니면 자경단원들이 배트맨 가면을 쓰고 배트맨으로 행세를 하는 거죠 그 속에서 배트맨과 배트맨이 싸우는 장면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속에서 사실은 진짜 배트맨이 누군지는 초반에 알기가 어려운 방식으로 쓰여지게 되는데 결국은 가짜 조커들을 다 격퇴하는 방식으로 마지막에 남는 것이 진짜 조커였던 거죠 마찬가지로 배트맨 역시 두 번째 시퀀스에서 가짜 배트맨들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범죄를 어쨌건 제압하고 난 그 결과로 혼자 남은 배트맨이 진짜 배트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은 사실은 같은 방식으로 짜여져 있다 그 다음에 조커는 가면을 쓰는 캐릭터가 아니죠 그렇지만 영화 전체를 보면 유일하게 가면을 쓰는 장면이 바로 이 첫 번째 시퀀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배트맨이 가면을 쓰는 캐릭터라는 것하고 중요하죠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시퀀스에서 가면을 쓴 조커는 두 번째 시퀀스에서 늘상 그렇듯이 가면을 쓰고 있는 배트맨과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가면을 착용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과정 속에서 두 사람 다 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조커는 돈을 훔친다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배트맨은 사회의 질서를 회복한다는 범죄를 없애는 방향으로 목적이 짜여 있지만 목적은 반대지만 어찌됐건 그 일 자체는 불법적인 방식을 사용한다 라는 측면에서 이 두 장면은 유사한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각각의 두 시퀀스에서 보시게 되면 상대방은 원래 동업자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업자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조커나 배트맨은 신문을 내고 있습니다 처음 장면은 여섯 명이 힘을 합쳐서 은행을 터는 것으로 보였지만 그 과정에서 벌게 되면 결국은 나머지 다섯 명은 그냥 재료였던 그런 상황이었을 뿐인 거죠 조커의 입장에서 본다면 두 번째 장면에서의 가짜 배트맨을 배트맨은 동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성가신 놈들인 거죠 자기 마음대로 배트맨 가면을 쓰고 배트맨을 참칭하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진짜 배트맨은 넌더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진짜 배트맨만이 남게 되는 건데요 이 두 번째 시퀀스에서 이런 측면도 두 장면이 사실상 같게 짜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트맨과 조커랑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두 캐릭터 디자인 자체가 입이 강조되는 캐릭터라는 것입니다 배트맨 가면은 잘 알려진 것처럼 입부분만 드러내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콧구멍 숨을 쉬어야 되니까 얼굴의 윗부분은 사실상 가면으로 다 가리게 되죠 그리고 눈 부위만 조금 드러나는 정도의 가면인데 그 부위에서 유달리 유일하게 입부분은 그대로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가면이 짜여져 있죠 조커를 생각해도 여러분이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조커라는 캐릭터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조커의 입입니다 조커의 눈이나 귀나 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두 캐릭터의 디자인 자체가 서로 그대로 사실상 명확하게 대조를 이루도록 시각 디자인적으로 짜여 있기도 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조커는 입을 극대화한 캐릭터예요 강제로 입을 찢어서라도 늘린 캐릭터인 거죠 그래서 입이 옆으로 찢어진 상황까지 보게 되면 입을 극단적으로 늘어난 그런 캐릭터 디자인이 돼 있는데 반면에 배트맨은 입이 가면의 다른 부위에 의해서 축소된 듯한 캐릭터인 거죠 입을 최소화한 캐릭터인 거죠 배트맨이 말할 때 굉장히 굵은 목소리로 아주 낮게 목소리로 말을 한다거나 배트맨이 상대적으로는 말을 굉장히 적게 하죠 조커는 아주 높은 톤으로 빠르게 말하고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대사가 굉장히 많죠 다시 말해서 입을 극대화한 캐릭터라는 것이 시각적으로나 의미론적으로나 짜여져 있다는 얘기고요 배트맨은 그 반대로 드러나 있게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조커의 입은 사실상 혼란을 갖고 오죠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계속 뒤집으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배트맨의 입은 질서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지향 같은 것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어찌됐건 이런 측면에서 배트맨과 조커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실상 닮아있는 캐릭터다 그런 아이러니가 이런 강렬한 이분법적인 대조에서 정반대의 방식으로 관객의 흥미를 돋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배트맨 캐릭터가 다크나이트는 당연히 어둠의 기사라는 뜻일 텐데 영화에서 굉장히 그 인물 자체의 어떤 행동 방식이나 성향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면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그 자체를 굉장히 어둡고 가라앉도록 표현을 하고 있죠 반면에 조커는 흰 분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환하면서도 그런 환한 면모와 아주 들뜬 면모를 오히려 굉장히 극악스럽게 묘사를 해서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캐릭터 디자인으로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 비유하자면 다크나이트라고 할 수 있는 배트맨은 말하자면 이제 울증 캐릭터죠 거기에 대해서 조커는 조증 캐릭터인 건데 이 둘을 이제 계속 비슷하게도 만들고 다르게도 만들면서 계속 그 사이에서 어떤 것들을 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규칙을 가진 자와 규칙을 가지지 않은 자가 서로 맞서게 되면 당황하는 것은 규칙을 가진 자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두 대결에서 번번이 배트맨이 자꾸 실족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바로 조커의 그런 특성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커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은 인물인 거죠 자기가 지켜야 하는 어떤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지켜야 할 어떤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파괴를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파괴까지도 불사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반면에 배트맨은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엄격한 도덕적인 원칙 같은 게 있는 캐릭터죠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반드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정의 금지령 같은 것을 스스로에게 부과하고 있는 캐릭터인데 조커는 그런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둘이 마주섰을 때는 당연히 배트맨 입장에서 계속 뭔가 이렇게 헛발질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계속 당황하면서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영화 속에서 묘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둘은 그 자체로 빛과 그림자의 관계일 텐데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심지어 조커가 자기처럼 조커처럼 입술을 이렇게 강제로 칠하게 한 가짜 배트맨을 이렇게 밧줄에 목을 매달아서 빌딩에서 내려뜨리기까지 하잖아요 그런 가짜 배트맨에다가 조커처럼 입술을 칠한 것은 말하자면 두 캐릭터 자체를 이렇게 일부러 합쳐가면서 영화에서 시각적으로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이 두 캐릭터의 대비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루한 속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당위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게 선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악위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라면 마땅히 이러저러해야 한다 사회라면 마땅히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데서는 당위가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굉장히 돌출적인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이 지루하고 사실은 악이 굉장히 재미있어 보이는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영화에서 다루는 이야기들이 선이 붕괴되고 거기서 어지되건 악이 활약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이라는 면모로 어떤 선이 복귀하는 이야기를 다루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이 굉장히 흥미로게 느끼는 부분들은 그런 어떤 선이나 질서나 계획 같은 것이 어긋나는 거죠 로맨틱 코미디라고 얘기를 한다면 두 사람이 마땅히 저렇게 사랑하는 남녀가 곡 중에서 영화를 보면서 관객 입장에서는 결합했으면 좋겠는데 둘 사이에 이상한 갈등 같은 것이 생기면서 어긋나는 걸 영화적인 재미로 추구한다든지 멜로나 로맨틱 코미디에서는 공포 영화라면 말할 것도 없고요 예를 들면 sf 같은 영화에서도 지구의 어떤 절멸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재난 영화 같은 것도 역시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영화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람을 재미있게 만든다면 그렇게 어떤 선의 질서나 계획 같은 것이 뒤틀어지는 상황을 남녀관계든 사회와 구성원들의 관계든 아니면 개인과 개인 간의 사회적인 관계든 이런 데서에서 집중적으로 영화들이 보통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됐건 조커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배트맨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트맨은 그 자체로 어찌됐건 목표적으로 보면 선한 존재인데 배트맨이 갖고 있는 선한 목표 그 선한 목표를 이루고 말겠다는 어떤 숭고한 의지 이런 것 자체가 악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이라는 것을 딱 정의를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게 선이야 라고 말하면 이러이러한 선의 바운더리 속에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관염적인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그의 반대적인 항목으로 우리가 악을 흔히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 정의야 라고 하는 순간 어떤 것이 정의라는 바운더리가 생기게 되는데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행동들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인가 라는 필연적인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조커와 배트맨이 계속 비슷하거나 다르거나 이러면서 계속 맞물리는 것들은 악당과 영웅이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영화가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에서 이 영화에서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조커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사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조커 이상으로 이 영화에서 매력적인 인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하비덴트죠 하비덴트와 배트맨의 관계 혹은 하비라는 인물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를 영화 속에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영화에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가 셋이 있지 않습니까 배트맨이 있고 하비덴트가 있고 조커가 있는데 조커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 사회실험적인 환경 속에서의 기본 설정 기본 환경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은 영화의 초반이나 영화의 끝이나 변화가 하나도 없죠 배트맨 자체도 계속 그 어떤 갈등 심지어의 갈등을 겪지만 초반과 끝에서의 배트맨은 어떤 거짓 희망이라고 할지라도 그 희망이 꼭 필요하다고 믿는 후반부에서의 어떤 굉장히 강력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 배트맨이 초반의 배트맨하고 어마어마하게 다른 배트맨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하비덴트라는 캐릭터는 초반과 후반이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사실상 이 영화에서 이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롭게 다루고 있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하비덴트다 그리고 그 속에 사실은 이 영화가 진짜 말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그대로 다 녹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먼저 전제하고 싶은 것은 하비는 양지의 배트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비덴트와 일단 배트맨을 비교할 필요가 있을 텐데 하비덴트는 합법적인 영웅인 거죠 적어도 영화의 전반부에서는 반면에 브루스 웨인 다시 말해서 배트맨은 불법적인 영웅입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방법에 관한 부분일 텐데 목표가 아니라 만약에 브루스 웨인 그리고 브루스 웨인이 변한 배트맨을 나크나잇이라고 할 수 있다면 어둠의 기사라고 할 수 있다면 반면에 하비덴트는 브라이트 나잇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환한 빛의 기사다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을 대조할 수가 있겠죠 배트맨이 진정한 어떤 영웅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가 불법적인 방식을 사용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트맨 스스로가 자기가 불법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자기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 인식을 배트맨이 어떻게 가졌냐 자경단원들을 보면서 가지게 되죠 바로 그래도 첫 번째 장면에서 가짜 배트맨들이 날뛰는 상황을 굉장히 배트맨 입장에서 성가셔하고 짜증을 내고 기분 나빠하고 그 속에서 어떤 약간 갈등을 겪게 되는 장면들을 처음에 등장하자마자 보여주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자경단원이라는 것도 사실 그 사람들의 의도로만 보면 굉장히 좋은 의도이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어찌됐건 공권력이 다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선한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서 자기 맘대로 밤에 가서 범죄를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 무장하고 해결을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제 자경단원들이 행동하게 되는 것이고 자경단원들의 상당수는 이제 배트맨 복장까지 하게 되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자경단원이라는 사람들 자체가 좋은 목적을 가진 좋지 않은 수단을 가진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좋지 않은 수단을 용인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런 자경단원들의 활약을 보면서 배트맨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자경단원들이 사실 배트맨만큼 똑똑하거나 배트맨만큼 훌륭하거나 숭고하거나 돈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자경단원의 어떤 행동원리나 배트맨의 행동원리는 사실상 그 뿌리에서는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영화의 초반부에서 다크나이트인 배트맨은 자기의 명확한 한계를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갈등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태양과도 같은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하비덴트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하비덴트로 진정한 영웅의 자리에 그가 오를 수 있고 그것 자체가 어떤 사회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믿게 되는데 이 영화는 흥미롭게도 거기에 레이첼까지 껴서 일종의 사랑에서의 삼각관계를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이 이야기를 더 흥미롭게 만들고 변주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됐건 하비덴트라는 인물을 설명한다면 하비덴트는 애초에 도탄에 빠진 고담시의 법과 질서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말하자 하면 극중에 이 끔찍한 상황 속에서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하비덴트는 문약한 사람도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법과 질서만으로 거기만 의존해서 이렇게 굉장히 문약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초반에 보면 이 법정에서 심지어는 검사를 살해하려는 어떤 기도를 완력으로 제압할 정도로 육체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강건한 사람인 거죠 정의로운 사람이고 담력을 겸비했고 육체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심지어는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검사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비는 초반에는 희망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비는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초반에 이제 조커를 잡은 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사실은 배트맨이다라고 거짓으로 말을 해서 사실은 거대한 작전을 성공시키기까지 하는데 그러면서 성공한 다음에 진짜 영웅은 내가 아니라 고담시의 경찰들이죠 이런 식으로 공을 돌리기까지 하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또 배트맨에 대한 어떤 확고한 믿음도 또 하비덴트가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초반에 특히 집중적으로 묘사가 되게 되죠 법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세세한 규칙들을 명문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가 제대로 성립하기 위해선 이러저러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러저러한 어떤 공권력의 행사를 통해서 사법권의 행사를 통해서 그걸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처벌하는 규약을 또 그 속에 담아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것이 법일 텐데 그런 측면에서 이 법을 숭상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규칙을 숭상한다는 거죠 하비덴트는 규칙을 숭상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화의 전반부에서의 하비덴트는 배트맨과 사실상 목적이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트맨과 다른 결정적인 것은 방식조차도 옳은 방식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런 하비덴트가 후반부가 되면 규칙 자체의 의미를 부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말하자면 조커 같은 인물이 되는 것인데 다크나이트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하비덴트가 배트맨처럼 시작해서 조커처럼 끝나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일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하비덴트 자체가 사실은 악역 캐릭터죠 조엘 슈마의 영화 속에서는 하비덴트라는 투페이스라는 그런 악역을 터미리 존스가 맡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어떻게 보면 악역 캐릭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악역 캐릭터를 가장 영화 속에서 흥미롭게 만들어낸 영화가 다크나잇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영화 속에 만약에 악당을 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가 조커고 하나가 투페이스라고 생각한다면 하비덴트가 정의로운 인물에서 악역으로 변하게 된 이유는 조커가 그를 희생의 제물로 삼았기 때문이죠 조커가 그를 악한이 되도록 유혹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왜 조커는 하비덴트를 타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을까 중요하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 중에 수많은 어떤 토대 중에 하나인 욕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욕기라는 한 부분이 있는데 욕기에서 욕이라는 인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기의 핵심은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의로운 사람을 시범적으로 타락시켜 보려는 악마의 제안으로부터 욕기의 이야기가 시작을 하고 그것을 신이 허락하게 되고 그래서 악마가 그전까지는 신앙으로나 혹은 세상에 대한 어떤 정의로운 행동이로거나 가족에 대한 태도나 이런 데서 완벽에 가까울 것 같은 의인이었던 욕기를 괴롭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도 욕기가 과연 자기가 이전까지 지켰던 그런 원칙들을 지킬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이 욕기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악마가 욕을 다루었던 방식대로 다크나이트에서는 바로 조커가 하비덴트를 다루게 되는 거죠 하비덴트가 조커의 먹이가 된 유일한 이유는 그가 가장 의로운 인간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그는 법과 질서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도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의감이나 모든 면에서 아주 정말 뛰어난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바로 그 이유이기 때문에 악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커는 그 인물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가장 의로운 사람을 시범적으로 타락시키는데 성공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일종의 타겟팅과 같은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영화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펼쳐지고 있다 이 얘기를 부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선의와 진심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영화 속에서의 하비덴트의 변모는 어떻게 보면 가장 순결한 자 혹은 가장 순결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자가 가장 쉽사리 악에 물들 수도 있다는 것을 영화가 사실은 보여주는 측면들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에서의 하비덴트의 어떤 변모가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 면이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하비덴트의 행동원리를 추격시켜서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소품이 등장하죠 그게 바로 동전인 것입니다 영화에서 아주 중요하게 모사가 되고 있는데 하비덴트가 영화에서는 동전을 던지는 것이 계속 초반부터 나오게 되죠 그런데 검사가 초반에 동전을 던질 때 여러 가지 동전을 던져서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옆에서 보면 아니 저건 검사가 원칙도 없이 그냥 운에 맡겨서 동전이 앞면이 나오느냐 뒷면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행동을 한단 말이야 라고 처음엔 생각을 하게 되죠 특히 이제 레이첼도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데 레이첼에게 어떤 동전을 던지면서 특정한 얘기를 하게 되니까 레이첼이 그걸 받아서 아니 이건 당신 인생인데 당신 인생을 운에 맡길 수는 없잖아 라고 이렇게 약간 비판적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동전을 하비덴트가 가고 나서 레이첼이 보게 되면 앞면과 뒷면이 똑같은 다시 말해서 앞면밖에 없는 그런 두 면을 갖고 있는 그런 동전이었던 거죠 하비덴트가 초반에 가졌던 동전의 핵심은 면이 하나밖에 없다 원페이스다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해서 동전이라는 것은 앞면과 뒷면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투페이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인위적인 자기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그 동전 자체를 일단 원페이스로 만든 거예요 무조건 던지면 앞면밖에 안 나오게 그러니까 이것은 원페이스라는 것은 하나의 도덕적인 원칙이라는 것이고 지켜내야 될 하나의 도덕적인 원칙을 의지로서 수호하는 거죠 하비덴트는 그런 인물인데 이 인물은 사실상 바로 그런 측면에서 배트맨하고 똑같은 인물인 거죠 배트맨도 사실은 원페이스인 인물인 거죠 도덕적인 원칙에 있어서 그런데 바로 이렇게 자기가 지켜야 될 단 하나의 가치를 사실은 운에 기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운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해서 양쪽 다 똑같은 면이 있는 동전으로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사실은 앞면이 나오는데 특정한 행동의 결과를 거기다 걸면 무조건 그 결과대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하비덴트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은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지 운을 믿는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이 초반의 설정이겠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후반부에 되면 레이첼어를 잃는 과정에서 그 동전의 한 면이 불에 타서 뒷면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에 타서 뒷면이 생겼다라는 것에서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 같았던 것으로 알았던 것이 두 개가 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그 동전이 불에 타서 뒷면이 생겼을 때 동시에 하비덴트에게 일어난 일은 그 화재 속에서 하비덴트의 얼굴 반쪽이 날아가서 사실상 그의 얼굴도 투페이스가 된 거죠 다시 말하면 동전에게서 일어난 일이 하비덴트의 얼굴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전도 역시 불에 탔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 하비덴트라는 캐릭터가 투페이스로 불리게 되는데 투페이스라는 두 개의 얼굴이라는 것은 그대로 영화 속에서는 사실은 시각적으로는 이전에는 하나의 얼굴이었지만 두 개의 얼굴이 되어버린 불타버린 동전을 뜻하게 되기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두 개가 됐다는 얘기는 초이스가 두 개라는 얘기고 운에 의지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수 있게 됐고 뒷면이 나올 수가 있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복투심에 불타서 하비덴트가 자기의 연인인 레이첼이 죽도록 하는데 일조한 타락한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죽이거나 살릴 때 동전 던지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만약에 이 상황에서의 복수가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원칙을 반기하게 된 것이 중요한 것이냐라고 본다면 후자가 더 중요한 것이 하비덴트의 변모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수가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고 자기의 연인인 레이첼을 죽게 만든 사람들을 처단하는 게 정말 중요한 하비덴트의 목적이었다면 동전을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서 죽이면 되겠죠 그런데 굳이 그 앞에서 동전 던지기로 그 사람이 죽을지 살지를 결정하게 돼서 예를 들면 타락한 경관이 영화 속에 두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그 남자 경관은 동전을 던져서 죽이도록 나오니까 그 사람을 죽여버리죠 그렇지만 또 다른 타락한 경관인 라미네스라는 경관이 나오게 되는데 라미네스는 뒷면이 나오니까 안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비덴트의 지금 후반부에 설정해서 가장 이 사람을 들끓게 만드는 그런 감정은 순결한 자기의 애인인 레이첼이 타락한 인간들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걸 복수해야 된다라는 원칙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 원칙인 복수의 감정조차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오면 죽이고 싶은 라미네스를 살려준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인물은 복수보다도 원칙을 훼손시키는 그 상황이 이 인물의 변모에서 더 중요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너무 죽이고 싶은 라미네스라는 인물을 앞에 두고도 동전을 던져서 만약에 안 죽이는 쪽으로 우연히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인물을 안 죽인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수보다도 더 중요해지는 것은 원칙의 훼손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고요 그때의 원칙이라는 것은 자기가 지켜내야 될 어떤 도덕적인 당위가 있다라는 것을 폐기하고 삶과 죽음 자체를 우연적으로 결정한다 다시 말해서 당위를 없애는 결정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라미네스라는 형사를 살려두는 부분은 이 영화에서 굉장히 흥미롭고도 중요한 설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 드린다면 고담 시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또 가장 순수한 자 순결한 자라고 말할 수 있고 원칙과 법을 숭상했던 검사였던 합의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후반부에 가게 되면 모든 것을 그냥 우연에 맡기고 세상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그러면서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도 그냥 동전 던지기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고 그렇게 악행을 자행하는 투페이스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한 인물의 어떤 극적인 변화 혹은 철학적인 테마 이런 것들을 동전에 견주어서 사실은 이 영화가 절묘하게 그려내고 있죠 이와 연장선 상황에서 비슷한 시기에 나온 영화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도 이제 희대의 악역이 등장하죠 이 영화에 등장하는 조커만큼이나 인상적인 하베르바르덤이 연기했던 안톤 쉬거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안톤 쉬거라는 인물 자체도 역시 영화 속에 보면 일종의 어떤 하나의 관념을 의인화해서 만든 것 같은 그런 캐릭터입니다 조커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거기서 다른 안톤 쉬거는 동전 던지기로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게 되죠 이 두 영화 사이에서의 어떤 동전 던지는 행위 자체를 철학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요 그것은 뭔가 하면 결국은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것은 우연이라는 악마라는 거죠 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악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방식이 있을 텐데 이 영화는 우연이라는 것이 악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어떤 면에서는 말할 수 있고요 우연이라는 것이 왜 악인가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우연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발생한 어떤 사건은 지금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필연을 부정하는 것이고 원인과 결과 사이의 어떤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우연인 거죠 그런데 이 우연을 극단화하게 되면 인간의 어떤 도덕관이 붕괴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한 만큼 사람은 보상 봐야 된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원칙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것을 우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와 같은 당위를 부정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시험을 볼 때 컨닝을 해서 좋은 점수를 받든 아니면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특정한 좋은 점수를 받든 그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인과 결과 사이의 어떤 도덕적인 연관을 우연히 붕괴시키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시험에 예를 들었지만 세상에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한 행동을 할 때 선한 보상이 주어지고 선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는 나쁜 징벌이 가해져야 된다라는 어떤 도덕관을 갖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우연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렇게 지켜야 될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런 타혜적인 도덕적 합의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어떤 문명은 붕괴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운이라는 것 우연이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게 되면 사람의 삶이나 혹은 사람들의 삶이 모여있는 사회의 작동원리 같은 것은 사실상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 자체가 조커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연과 필연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 영화는 굉장히 흥미로운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서 하비덴트에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은 하비덴트의 경우에 언제 악이 생겨났는가 그것은 동전의 얼굴이 두 개가 되었을 때 악이 생겨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동전의 얼굴이 두 개가 되는 순간 규칙에 대해서 혹은 사회나 인간에 대한 어떤 당위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무엇이 있다라는 이런 논의가 있을 텐데 이런 논의가 붕괴가 되면서 양면이 생기게 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결정 자체를 동전을 던지면서 결정하게 되는 그런 우연을 끌어들이게 됐다는 측면에서 결국은 하비덴트가 투페이스로 되는 그런 악한 순간의 변화는 바로 동전의 얼굴이 두 개가 되는 순간에 악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꼭 그래야만 하는 일종의 당위론이잖아요 절대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이 이러저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사회는 반드시 이러저러저러 해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이제 정의랑 관련돼서 우리가 믿고 있는 부분들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악이라는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일종의 상대론이죠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인 절대론을 우연에 의거한 상대론으로 무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어떤 조커의 행동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관련해서 조커는 배트맨에게 레이첼과 합이 둘 중에 누구 한 명을 선택해야 될지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상황이 중간에 굉장히 급박하게 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배트맨은 고민하다가 자기가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고담시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합이 대신에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여인인 레이첼을 구하러 가게 되죠 그런 선택을 말하자면 배트맨이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선택이 두 종류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동전의 선택이 있고 또 하나는 배트맨의 선택이 있습니다 동전의 선택이라는 것은 동전은 거기에 어떤 의지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우연적인 선택인 거죠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게 되는데 그 동전의 선택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결정하지 않겠다라는 선택일 수도 있고 세상 모든 어떤 기본적인 원칙 같은 걸 붕괴시키는 우연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반면에 배트맨의 선택은 가치 판단의 선택인 것입니다 레이첼을 구할 거로 갈 것인가 합의를 구하러 갈 것인가 합의를 택한다면 개인의 가치보다는 자기가 믿는 어떤 사회에 바람직한 어떤 상황을 위해서는 합의가 더 중요한 존재라고 믿었던 거죠 배트맨은 그럼 합의를 택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배트맨은 합의를 택하지 않고 레이첼을 택합니다 그 말인 즉슨 자기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어떤 이상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개인적인 이상이 있죠 레이첼과의 행복한 삶 같은 것일 텐데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줘야 되는 어떤 자기 어떤 개인적인 목적이 있을 텐데 이 둘 중에서 배트맨은 후자를 택한 거죠 어쨌건 이 선택은 그의 의지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배트맨이 동전을 던져서 레이첼을 구할까 혹은 합의덴트를 구할까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고도 아이러니하는 것은 이런 의지적인 선택이 갖고 오는 재앙의 부분이겠죠 어떻게 보면 배트맨의 선택은 배트맨의 타락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이 인물은 자기 개인적인 삶보다는 대의를 숭상하는 인물이었어요 애초에 슈퍼히어로가 된 것 자체가 숭고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전체에 대해서 질서로 회복하고 싶어 했으니까 그렇다면 사실 이 인물은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그 선택에 대한 게임을 받아들이는 상황에서는 최소한 합의를 선택해야 되죠 왜냐하면 자기의 개인적인 삶보다도 사회 전체의 어떤 그런 것이 중요하게 되고 그럴 때는 합의덴트가 더 희망에 해당하는 완벽한 인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배트맨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사랑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의라든지 공동체라든지 도덕적인 원칙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나 사적인 삶이나 소박한 어떤 개인적인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영화 전체에서 어떤 정의나 정의의 훼손 같은 그런 테마로 보게 된다면 배트맨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사랑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정의를 훼손한 선택을 결과적으로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것을 도덕적인 면에서 본다면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도덕적인 타락이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까지 자기가 견지해왔던 도덕적인 원칙을 레이첼이라는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포기한 셈이니까 정의의 희망이 죽는 것을 용인한 셈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선택은 굉장히 흥미롭게 영화 속에서 묘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영화에 등장하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하나의 사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알프레드가 마이클 케인이 연기하는 알프레드가 배트맨인 브루스 웨인한테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범하에 갔을 때 어떤 도둑 만난 얘기를 해주게 되는데 범하에서 어떤 산적들이 있게 되는데 이 산적들이 보석을 훔치는 거죠 귀한 보석을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보석을 훔치는 것은 산적들이 당연히 돈 때문에 보석을 팔아서 그 비싼 돈을 얻으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산적들의 진짜 목적은 돈이 아니라 재미였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이 얘기가 왜 알프레드가 얘기를 해주고 왜 다크나이 속의 이야기가 중요하게 자리 잡는가라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 이야기는 뒤에 한 번 더 나오게 되죠 배트맨이 물었을 때 이 범하 산적을 그래서 어떻게 잡았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는데 알프레드가 이 범하에 있었던 그 산적들은 숲에 불을 질러서 잡았다라는 이야기를 알프레드가 해주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 삽화 속에서의 산적은 누구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산적은 처음엔 조커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영화의 첫 장면을 보았기 때문이죠 첫 장면에서 은행을 터는 조커를 보면서 조커는 돈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영화가 진전됨에 따라 심지어는 거대한 지폐더미에 불을 지르는 장면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조커가 진짜 원한 것은 지폐다발 다시 말해서 돈이 아니라 그냥 재미였다라는 거죠 그 재미라는 것은 세상의 규칙을 붕괴시키는 재미인 거죠 마찬가지로 영화 속에서 이 범하 산적 얘기를 들으면 범하 산적들 자체가 보석을 재미로 훔친다라는 어떤 반전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조커를 산적에 빗댄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후반부에 이르게 되면 이 범하의 산적이 결국 숲에 불을 질러서 잡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장면은 투페이스의 탄생하고 사실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페이스는 결국 불을 질러서 생겨나게 된 악당인 것이고 그를 통해서 사로잡힌 인물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불의 이미지들을 연결할 수 있을 텐데 조커가 태운 지폐 더미에 불의 이미지가 있을 것이고요 하비의 얼굴에 붙은 불의 이미지가 있겠죠 그리고 산적을 잡은 불의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셋을 연결을 하는 것인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불을 가지고 조커와 하비를 연결하고 특히 후반부에 하비를 잡는다는 그런 귀결에 관한 부분을 따로 생각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 산적에 관한 얘기는 조커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비덴티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그런 이야기의 귀결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상대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 주형급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고든 경감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고든 경감과 배트맨의 관계에서의 핵심은 배트맨이 합법적인 방식을 사용하면 고든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트맨은 불법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트맨은 말하자면 불법적인 행정권은 있잖아요 범인을 잡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인을 가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법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배트맨이 고든이 필요한 이유는 자기가 갖고 있는 불법적인 한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영화에서 보면 배트맨이 악당을 잡아서 대표적으로 홍콩에서 라우라는 인물을 잡아오게 되는데 그 라우를 잡아온 다음에는 미국으로 데려와서 고든 반장에게 라고 써서 경찰서 앞에 두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공조를 하는 방식의 영화에서 계속 나오게 되죠 그 외에도 조커를 경찰이 결국 체포할 때 사실상 배트맨이 미끼로 쓰인다든지 또는 고든이 조커를 취조할 때 성과를 제대로 합법적인 방식으로 못 얻으니까 밖으로 나간 다음에 배트맨이 들어와서 폭력적으로 취조해서 결과를 얻어내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식이 배트맨과 고든 사이에서의 관계는 사실은 합법적인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정부 권력과 그렇지 않은 배트맨과의 관계를 묘사하는 그런 것으로써 영화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고든이 정말 필요했던 것은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결국 고든이 배트맨의 증언자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의 마지막이 되면 배트맨은 희망이라는 것이 결국 거짓으로라도 필요하다라는 자기의 신념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신념의 진실이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를 알고 있는 세상은 몰라주지만 그것을 관객에게 알리는 그런 증언자의 역할을 바로 고든이 맨 마지막 장면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모티브는 아니겠지만 어떤 그 이야기를 매듭을 만들어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모티브 중에 하나가 영화에서 위장의 모티브를 계속 사용해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이렇게 죽은 척을 하고 다른 사람인 척하고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짜와 진짜를 섞어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의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조커도 죽은 척하죠 처음에 조커를 죽여서 데리고 오면 50만 달러를 주겠다라는 어떤 암흑가의 보스가 있는데 그 암흑가 보스한테 조커의 시신이 배달이 되죠 그런데 사실은 죽은 척한 거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고든입니다 고든도 영화 속에서 사실은 조커를 잡고 조커를 속이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에게 조차도 자기가 죽은 것으로 위장해서 통보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꾸리게 되죠 여기서는 사실상 조커와 고든은 비슷한 행동을 유사한 원리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비덴트 역시 비슷해서 하비덴트는 죽은 척하지는 않지만 배트맨인 척을 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굉장히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중반부에 중요하게 나오게 되고 영화의 후반부의 빌딩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시게 되면 멀리 보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원래는 광대가 인질이고 인질이 범법자였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상대를 오인하기 위해서 속이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도 역시 오인의 테마라든지 위장의 모티브 같은 것을 영화 속에 계속 집어넣어서 그런 어떤 판단 같은 것을 계속 흔들어주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설정이라든지 특히 인물과 관련된 부분들로 집중적으로 1시간 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진짜 부분 앞부분도 진짜 부분이지만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것은 뭔가 하면 이 영화에서 이 모든 이야기와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것 내용들은 사실상 사회 실험적인 환경에서의 게임을 변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독법인 셈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은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계속 게임을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들이 짜여져 있고 그런 게임의 상황에서 게임을 주도하는 사람은 항상 조커인 거죠 게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중요한 것은 룰입니다 왜냐하면 룰이 없으면 게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겠죠 금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든지 공으로 사람을 치면 안 되고 뭐 어떠어떠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수많은 게임의 룰이 있을 텐데 이 조커가 흥미롭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한 것은 룰이 없는 게임을 하는 거죠 사실은 조커가 게임을 제안할 때는 항상 룰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고 나면 그 룰이 의미가 없거나 거짓 룰이었거나 이런 식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 아주 흥미롭게 나오게 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는 룰을 따르지 않으면서 남한테는 룰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조커의 어떤 이 게임에서의 태도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조커가 이 극 중에서 하고 자기가 제시하는 게임들을 보시게 되면 게임들의 상당수가 거짓으로 점처리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이첼을 선택할 것이냐 하비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절체절명의 선택의 게임을 배트맨에게 부과하죠 배트맨이 레이첼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첼이 죽는 상황을 자기가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조커가 거짓말로 룰을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쪽에는 레이첼이 있고 한쪽에는 하비가 있는데 둘 중에 누구를 택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배트맨은 너무 힘든 고민 끝에 사실은 레이첼을 택한 건데 두 사람의 위치를 바꾸어서 놈으로 인해서 레이첼을 선택한 배트맨의 선택의 결과로 레이첼이 죽게 되고 하비가 오히려 살게 되는 다시 말해서 거짓 정보를 줬고 룰 자체를 거짓으로 말을 해줬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조커는 신뢰할 수 없는 게임 제한자라는 특성을 영화에서 사실상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배트맨에게 첫 번째 제한한 게임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배트맨의 가면을 벗으라는 요구를 하게 되게 되는데 정체를 드러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트맨의 정체를 시민들에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그 게임의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영화의 후반부에 가게 되면 조커는 정반대 행동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돈을 굉장히 탐하는 리스라는 변호사 내부 변호사가 있게 되는데 그 리스라는 변호사가 TV에 출연해서 배트맨의 정체를 폭로하려고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건을 일으켜서 그 방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리스가 폭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인물이 바로 조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커는 앞부분에서 자기가 했던 제한했던 게임의 목적을 뒷부분에 가면 반대로 행동하기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게임에 대한 어떤 조커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두 배에 탄 사람들에게 서로 기폭장지를 눌러서 상대를 내가 먼저 죽기 전에 폭파시켜버려라 라는 게임을 또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 게임에서 얘기한 것은 12시까지 양쪽 다 선택하지 않으면 양쪽을 다 폭파시키겠다라고 위협을 하죠 근데 12시까지 양쪽을 다 선택하지 않아도 그 두 배를 폭파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이가 말했던 그 게임에 대한 일종의 어떤 벌칙 이런 것들도 본인 스스로가 사실상 지키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는 이제 그런 상상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양쪽에서 기폭장치를 눌렀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건 뭐 실제로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혼자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 조커의 특성으로 보면 누르는 순간 자기 배가 터질 수도 있었을 것으로 아마 설정된 것으로 저는 있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수의 배에 타고 있던 죄수들이 상대의 배를 알리기 위해서 기폭장지를 누르는 순간 그 터지는 것은 상대의 배가 아니라 자신의 배였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조커는 충분히 그런 식으로 게임의 규칙을 교란하면서 사람들을 비웃는 존재이니까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라 그랬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생각이 들 정도라는 얘기인데요 어찌됐건 이 영화에서 조커라는 인물이 계속 어떤 게임을 제안할 때 본인이 제안한 그 게임의 어떤 규칙, 룰이라든지 아니면 게임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인 스스로가 계속 교란하고 지키지 않는 방식으로 속이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게 보이는 부분인 거죠 결국 조커의 게임의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상대를 타락시키기 위한 목적인데 그런 타락시키기 위한 게임을 배트맨에게도 걸고 하비에게도 걸고 아니면 배트맨과 하비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 공중일반에게도 그런 것을 일종의 사회실험실처럼 제안하기도 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의 첫 장면에서 조커는 처음 등장할 때 스쿨버스를 타고 등장하는데요 저는 그게 반드시 의도한 것은 아닐지라도 이 영화가 일종의 어떤 도덕적인 교훈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자꾸 저한테는 다가오는 부분까지 있는 거죠 어찌됐건 이 조커는 이 모든 게임을 할 때 조커의 진짜 목적은 우린 얼핏 생각하면 악당과 영웅이 등장하면 악당의 목적은 영웅의 제거라고 생각하죠 배트맨을 죽이고 격퇴하고 싶은 것이 악당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데 다크나이트에서 조커의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커는 배트맨을 죽이고 싶어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 배트맨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조커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조커의 진짜 목적은 배트맨을 포함한 이런 하비덴트라든지 일반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인 거죠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의 핵심은 원칙을 그때까지 붕괴해왔던 것을 스스로 저버리게 만드는 방식으로 게임을 이루어지도록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조커가 만들어내는 게임은 어떻게 보면 4개 정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6개 때로는 7개 이렇게까지도 보입니다 이런 게임들이 어떻게 사실은 어떤 구조로 짜여 있고 그 게임의 작동 방식은 어떻고 또는 그 게임이 이 이야기 속에서 차지하는 어떤 의미 같은 것은 어떤 것인가를 차례대로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에서 배트맨에게 최초로 제안했던 조커의 게임의 내용은 마스크를 벗어라라는 요구죠 마스크를 벗지 않으면 이러저러한 위해를 가하겠다라는 그런 요구였었는데 흥미롭게도 이 영화에서 배트맨에게 조커는 마스크를 벗어라라는 게임을 제안하고 있고 반면에 하비덴트에게는 마스크를 써라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임을 통해서 하비덴트는 결국 조커에게 농락당해서 투페이스라는 가면을 쓰게 되는 셈이죠 결과적인 가면인 거죠 실제 가면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두 가지의 게임들이 서로 얽히는 방식들도 영화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고요 어찌됐건 초반에 가면을 벗으라라는 조커의 요구가 담긴 이 게임은 후반부에 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라는 변호사가 가면을 벗기게 되는 행위를 하려고 할 때 그것 자체를 막는 행위를 통해서 사실은 그 게임 자체가 무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배트맨에게 가면을 벗어라라고 하는 게임은 기본적으로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배트맨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면 되는 거죠 하나는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 가면을 벗고 내 존재를 드러내겠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무슨 소리야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하면서 가면을 안 벗는 방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양쪽 중에 어떤 쪽을 배트맨이 선택하든 간에 이것은 배트맨 입장에서 본다면 나 자신에 대한 나 혼자만의 선택을 하는 게임이라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게임에서의 배트맨의 딜레마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딜레마를 갖게 됩니다 내 혼자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 이외의 게임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외의 게임들에서는 타인이 그 게임에 개입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커가 배트맨에 대해서 두 번째 제안하는 게임은 뭔가 하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레이첼과 합의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라라는 게임의 제안을 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또 다른 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둘 중에 한 명을 살려라라고 제안하는 것은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둘 중에 한 명을 죽도록 용인해라라는 게임인 거죠 레이첼을 살리겠다고 본인이 선택하면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합의 덴트가 죽도록 내가 용인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은 살리는 게임이면서 누군가를 죽이는 게임이기도 한 건데요 결국은 구하는 행위가 뒤집어서 얘기하면 누군가를 살해하는 행위가 되는 셈이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선과학이 굉장히 맞물리면서 돌아가는 양면과도 같은 관계가 사실은 이 게임 속에 내재가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어쨌건 배트맨은 레이첼에게 가게 되고 경찰들은 합의에게 가게 되지만 조커가 사실 룰을 일부러 잘못 알려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배트맨은 자기가 레이첼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이첼이 죽게 되는 그런 자기 선택의 결과를 목도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조커 입장에서 본다면 선택의 결과를 뒤집어 놓는 거죠 트릭에 의해서 속임수에 의해서 그에 따라서 그 선택을 무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실존적인 고민을 거쳐서 레이첼을 선택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선택의 결과로 레이첼이 죽게 만드는 이 조커의 속임수 자체는 너의 선택 자체의 의미를 부정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죠 이것은 사실은 의미에 관한 조커의 교란이라는 이 영화 전체에서의 테마랑 핵심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게임의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인 어떤 판단에 있어서의 선택의 중요성을 그 자체로 조롱하게 만드는 것이 이 게임의 진짜 목적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레이첼이냐 합의냐 이걸 선택해야 되는 게임의 특성이 뭔가 하면 마스크를 벗을 것이냐 벗지 않을 것이냐라는 이전의 게임과 달리 타인의 생산을 또 다른 타인이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게임의 형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것은 사실은 후반부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 영화 속에서 두 배가 있을 때 상대 배를 날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게임하고도 사실은 구조가 사실상 같습니다 기폭장치를 눌러서 다른 배를 날리면 내가 사는 구조인 거죠 마찬가지로 레이첼을 선택하면 레이첼은 살고 합의가 죽는 구조였던 거죠 속이지 않았더라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이 두 게임은 구조가 같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트맨은 도덕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견지했던 보다 더 큰 목적인 정의보다는 자기의 개인적인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도덕적인 타락의 의미를 지닌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 게임에서의 배트맨의 도덕적인 실패가 후반부의 그 두 배 사이에서의 시민들의 선택에서는 반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런 도덕적인 실패했던 고담시에서 시민들이 어떤 인간의 도덕성을 회복하면서 그것을 만회하는 게임의 귀결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레이첼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합의를 택할 것인가라는 제안으로서 이 게임은 조커가 고담에 어떤 수호자로서의 배트맨을 타락시키기 위한 그런 게임이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결과에 사실 농락당했던 배트맨은 실제로 타락하게 된 거죠 도덕적으로 만일 배트맨이 레이첼이 아니라 합의를 한번 선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본다면 만약에 배트맨이 합의를 선택했다면 결과적으로는 합의가 죽었겠죠 왜냐하면 바꿔서 거짓말로 설정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합의가 만약에 죽게 되었다는 설정은 사실상 다크나잇의 우리가 다 본 이 영화의 끝에 설정하고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합의가 죽음으로서 영화가 끝나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그 의미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합의를 선택해서 결과적으로 합의가 만약에 죽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사회 정의에 대한 합의라는 굉장히 정의의 상징과도 같은 사람을 아깝게 읽기는 했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정의로 왔고 그것을 사람들은 지키려 했고 다만 조커가 게임을 교란시키고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죽은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영웅이 영웅스러울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갖추고 죽은 거죠 다시 말하면 희망은 거짓이 되지 않고 실제 희망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물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똑같은 결론이라 하더라도 이 영화의 다크나잇의 마지막의 상황이 되게 되면 결국은 합의렌트가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베트맨이 그리고 고든이 그 말을 침묵으로서 수긍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만약에 이 상황에서 베트맨이 합의를 선택했다면 결과는 다크나이트의 끝과 동일했다고 할지라도 그 희망은 거짓이 아니었겠죠 진짜 희망이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사실 레이철이 선택함으로 인해서 똑같은 결말이 마지막에 생겼지만 그 마지막의 결말에서는 그 희망은 베트맨이 만들어낸 거짓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레이철이냐 합의냐라는 그 게임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특별한 영웅인 베트맨의 실패를 드러내게 되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설명할 또 다른 게임은 특별한 시민인 브루스 웨인의 성공을 보여주는 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도덕적인 원칙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바로 리스에 대한 게임의 제안입니다 조커는 리스라는 변호사가 탐욕스러운 변호사죠 텔레비전에 나와서 베트맨의 존재를 폭로하겠다라고 해서 생방송으로 출연한 상황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조커는 이전과 달리 어떤 게임을 제안하게 되냐면 방송국에 전화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리스가 베트맨의 정체를 밝히려고 하는데 그걸 중지시키고 누군가가 리스를 죽여야 알아 만약에 리스를 죽이지 않으면 병원을 폭파시키겠다 병원을 폭파시키겠다라는 얘기는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라는 얘기죠 그런 또 다른 게임을 제안하게 되죠 그런데 이 게임은 결국은 이런 게임이라는 것이 A냐 B냐에 대한 어떤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선택의 양쪽을 한번 비교할 수 있습니다 레이셜이냐 아니면 합이냐라는 선택은 적어도 대등한 각각의 동일한 한 명의 사람들 중에 어떤 한 명을 택할 것이냐라는 선택이죠 그런데 이 게임은 굉장히 양쪽이 균형이 맞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에는 좀 탐욕스러운 리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쪽에는 일단 적어도 이 건에 관해서는 별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무고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많고 그 사람은 심지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약자들이죠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니까 그랬을 때 그런 약자들이고 무고한 병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리스를 살리는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커가 강압을 하고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랬을 때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건데 얼핏 생각하면 여러분들이라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택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 리스는 굉장히 돈에 탐욕스러운 어리석은 변호사로 묘사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 변호사가 배트맨을 정체를 밝히려고 하는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좋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해서 이 인물은 별로 그렇게 호감 있는 인물이 아니고 좋은 인물이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인물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리스를 누군가가 죽여버리게 된다면 나머지 수많은 약자이고 무고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죠 조커의 말이 맞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후자를 택해야 되는데 이 영화는 너무나 흥미롭게도 전자를 택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우연적이지 않은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만든 크리스토퍼 널런의 도덕적인 원칙을 보여주는 핵심이라는 거죠 여기서의 그 도덕적인 원칙의 핵심은 사실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선박 두 선박사에서의 게임하고 이어지게 됩니다 그 원칙에 관한 설명을 들려드려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걸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상황에서 결국 이 장면은 공리주의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의무론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잠시 후에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장면을 영화 속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그러면 리스가 어떻게 되는가 결국 리스가 방송사에서 나왔을 때 시민들이 다 그 게임의 제안을 받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시민들이 리스를 죽이려고 막 총을 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든이 급하게 리스를 피신시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피신시키는 과정에서 리스를 살려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배트맨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배트맨이 아닌 브루스 웨인이 리스를 살려내게 됩니다 브루스 웨인과 배트맨은 차이가 있죠 브루스 웨인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어떤 사회에서의 그냥 개인인 거죠 배트맨은 아니죠 그 자체로 어떤 하나의 뒤틀린 영웅인 거죠 둘에서 차이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배트맨이 리스를 살린 것이 아니라 브루스 웨인이 리스를 살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랬을 때의 이 선택의 핵심은 뭔가 하면 특별하긴 하지만 브루스 웨인이 좀 특별한 사람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 한 명인 브루스가 자신의 비싼 차인 람보르기니를 희생시켜가면서까지 리스를 구해내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행위가 어떤 규결을 갖고 왔습니까 리스는 살려냈지만 그에 따라서 조커가 병원을 폭파시켰기 때문에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규결을 갖고 왔죠 그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옳은가에 대해서 그것을 도덕적으로 옳다 옳지 않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입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뭔가 하면 윤리학에서 하나는 공리주의적인 입장이고요 다른 하나는 의무론적인 입장인 것입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브루스는 지금 어떤 선택의 결과로 죽을 위기에 당한 리스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리스를 살려냈는 도덕적인 선택을 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바로 이 선박 게임으로 이어지면서 영화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이루게 되는 것으로 저에게는 보입니다 리스를 살릴 것인가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살릴 것인가에 대한 이 게임은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으로 보면 영화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게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게임을 연장선상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찌됐건 이 리스에 관한 게임에 이르게 되면 처음으로 조커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앞에 두 건은 사실은 조커의 뜻대로 일이 풀린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배트맨을 타락시키거나 아니면 배트맨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조커는 자기의 어떤 소기의 목적을 이룬 거죠 그런데 이 세 번째 게임에서 조커의 생각에 따르면 사람들이 사실은 병원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리스를 죽이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아마도 그런데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브루스라는 하나의 시민이 리스를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상황에 가게 되면 조커까지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런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절차절명의 위기에서 기폭장치를 울려서 상대를 날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양쪽 다 상대를 날리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게 되죠 그럼으로써 말하자면 인간의 어떤 도덕성에 대한 사회의 도덕성에 대한 최소한의 희망이 지켜지면서 이 영화의 희망이 되는 그런 결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리스의 게임에서 핵심은 어떤 사회 속에 특별한 개인 한 사람이죠 그런데 네 번째 게임인 선박에서의 대결으로 가는 게임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회에 특별하지 않은 일반인 전체에 대한 사회실험술적인 제안으로 확대가 되면서 그것이 다시 반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리스에 대한 게임 그리고 선박에 대한 게임은 제가 구조적으로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그 선박에서의 게임이 어떤 내용인지를 조금 더 부연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커 스스로가 그런 말을 하죠 오늘 밤 여러분들과 한번 사회실험을 해보겠다라는 방식으로 드그양양해서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가 사실상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 밑그림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양쪽에 폭탄이 장착이 된 두 척의 배를 일단 사람들이 타도록 유도하는 거죠 두 사람 양쪽의 배에 타도록 하기 위해서 조커는 또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이 뭔가 하면 교량을 폭파하겠다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배로 다 몰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교량을 건너지 못해서 대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량을 폭파하겠다라는 거짓말을 해요 영화를 보게 되면 교량이 폭파되는 장면이 끝까지 안 나오죠 그런 상황에서 교량이 위험해지니까 사람은 피신하기 위해서 배에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를 탈 때 양쪽의 배에 사람들이 나눠 타게 되는데 한쪽 배에는 죄수들이 타고 한쪽 배에는 일반인들이 타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밤 12시까지 기폭장치를 눌러서 상대배를 폭파하면 먼저 기폭장치를 누른 그 배는 살려주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장면은 일단 굉장한 드라마적인 긴장감이 있고 또한 주제를 아주 깊게 다룬 그런 독창성이 들어가는 명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폭장치를 누르게 할 때 조커가 원하는 바는 뭐냐 기폭장치를 눌려서 특정한 부류의 시민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조커의 목적은 아닙니다 조커는 워낙 파워풀한 인물이라서 사람들을 죽이는 게 목적인 테러리스트 같았다면 그냥 죽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인물은 그런 인물이 아닌 거죠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설사 내가 살고 싶었다 내가 사는 결과를 위해서 상대를 죽이게 되면 그랬을 때 그렇게 눌름으로 인해서 상실된 인간성이 있을 텐데 그렇게 상실된 인간성을 사람들이 직접 선택하게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조커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건 그런 상황에서 이 마지막 실험의 굉장히 흥미로운 설정은 뭔가 하면 비교의 대상인 양쪽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그 이전에 리스라는 변호사냐 아니면 병원의 나머지 사람들이냐를 선택할 때랑 사실상 똑같은 건데요 일반적으로 양쪽 중에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라면 이전의 게임 다시 말해서 레이첼과 합의 사이에서의 선택이라면 그것은 동일한 양쪽 사이의 선택인 거죠 그랬을 때 개인적인 가치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사회적인 가치를 선택하느냐의 사이에서의 게임이었겠죠 그렇지만 리스 변호사로 오게 되면서 그 게임은 구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서로 약간 비교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 함량이나 질적인 내용이나 혹은 양 같은 것이 서로 양자 사이에서 맞지 않아 보입니다 한쪽에는 타락한 변호사인 악인으로 보이는 리스라는 단 한 명의 사람이 있고 다른 쪽에는 무고한 수많은 사람이고 사회적 약자인 병원의 환자들이 있는 거죠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라면 사람들이라면 흔히 후자를 선택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마찬가지가 이 선박사에서의 결정입니다 한쪽에는 죄수들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수들은 죄수들이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섭리견을 가지게 되지만 더 중요하게는 우린 이 영화 내내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악당들이 조커의 동료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수들을 날려버리게 된다면 잠재적인 조커의 우군들을 날려버리는 결과를 사실상 갖고 오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쪽 배에는 죄를 저질러서 수감되어야 하는 죄수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죄를 저지르지 않은 규칙과 사회의 어떤 공동적인 가치를 준수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있죠 그랬을 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선량한 시민들이라면 죄수를 배를 날리는 부분에 있어서 기폭장치를 누를 때 있어서 조금 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덜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상대 배에도 선량한 시민들이 있게 된다면 그것을 누른다는 행위가 내가 살자고 남을 죽이는 행위에 불과하지만 상대방 배에 죄수가 타고 있다면 더군다나 그 죄수들이 잠재적으로 조커의 동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 상황에서 누를 때 상대적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기가 훨씬 쉽겠죠 반면에 죄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수들은 자기 스스로가 일종의 위학적인 태도를 갖고 있죠 나는 죄수니까 나는 범법자니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누르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구잡이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 죄수들의 작동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수들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선량한 시민들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이 이야기가 풀려나간다는 것이 너무 흥미로운 부분인 건데요 이렇게 리스에 관한 게임 그 다음에 이 두 선박사에 대한 게임이 왜 이 영화 속에서 이렇게까지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죄수의 딜레마라는 테바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죄수의 딜레마라는 사고 실험은 사실은 경제학에서 나온 게임이론입니다 앨버트 터커라는 사람이 주장하게 된 건데 이 죄수의 딜레마라는 것은 사실 많은 경우에 지금 막 논의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죄수의 딜레마의 사고 실험의 핵심은 뭔가 하면 상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아이러니를 게임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둘이 공범인 어떤 두 사람이 있을 때 두 사람이 공범인 상태에서 체포가 돼서 양쪽에 나뉘어서 지금 뭔가 이렇게 신문을 받거나 제안을 받는데 이 상황에서 이 게임의 조건들 자체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상대 공범이었던 나의 그 상대를 완전히 믿을 수 있고 그랬을 때 사실대로 털어놓지 않으면 두 사람도 사실은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은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상대방을 배신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찌됐건 이 죄수의 딜레마라는 사고 실험의 테마의 핵심은 상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배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그런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의 그 핵심 중에 또 다른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제로섬과 넌제로섬에 관한 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수의 딜레마라는 것은 결국 상대를 제대로 믿을 수 있다면 형량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를 배신하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딜레마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수의 딜레마를 영화 속에서는 변형해서 이 상황 속에 집어넣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기폭장치를 누르지 않는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나도 안 누르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죄수들이라고 해도 내가 기폭장치를 누르면 상대를 죽게 되면 죄책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르기 전에 상대가 먼저 누르면 내가 죽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상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기폭장치를 누르게 된다라는 것이 죄수의 딜레마의 귀결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영화 속에서의 양측은 죄수의 딜레마에 따라서 상대방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날려버리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기서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죄수의 딜레마가 원래 갖고 있는 함의는 협력적인 선택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상대를 믿고 우리가 둘 다 좋은 쪽으로 하는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만 고려해서 결과적으로는 둘 모두에게 나쁜 결과가 약이 되는 현상을 빚을 수밖에 없다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일 텐데 여기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은 넌 제로썸 게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로썸 게임과 넌 제로썸 게임을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제로썸 게임이라는 얘기는 합쳐서 제로가 되는 게임이다라는 뜻일 텐데 제로썸이라는 말 자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파이가 정해져 있고 예를 들면 피자가 있는데 여덟 쪽이 있다 배고픈 세 사람이 있다 그랬을 때 피자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적게 먹으면 내가 더 많이 먹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나의 이익과 상대방의 손해를 합치면 0이 되는 게임 그것을 제로썸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대학 입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수많은 경쟁이 사실은 제로썸 구조를 갖고 있죠 이 제로썸 게임만이 유일한 게임의 규칙인 사회는 정말 살벌하게 이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남이 망해야 그만큼 내가 이익이 있는 그런 구조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실제로 많은 게임들이 제로썸 게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스포츠 경기들이 사실상 그렇죠 다 양 팀 다 이기면 좋겠지만 그런 결과는 없잖아요 상대방이 져야 우리가 이기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게임이 제로썸 게임은 아닙니다 넌 제로썸 게임 다시 말해서 비제로썸 게임도 있는데 이 게임은 뭔가 하면 상대방이 잃는다고 그만큼 내가 얻지 않는 게임 다시 말해서 상대방도 얻고 나도 얻는 것으로 결과가 끝날 수 있는 게임 그런 게임이 넌 제로썸 게임이죠 우리가 흔히 파이를 키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파이를 키우는 방식이 있다면 나눠 먹는 과정에서 상대도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나 역시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결과 더 나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종의 넌 제로썸 게임이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이 영화 속의 상황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조커 입장에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선박에서의 사람들의 선택을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 이 사람들은 조커가 제시하는 게임의 기본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써 게임에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선택 자체를 거부한 거죠 그래서 누르지 않기로 결과적으로는 역설적으로는 선택하게 된 것인데 그런 면에서 결과적으로 둘 다 살았던 거죠 다시 말해서 조커의 게임에서는 상대를 터뜨려서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는 제로썸 게임을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상대를 죽이지 않는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양쪽 다 살았기 때문에 넌 제로썸 게임의 결과로 귀착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야기는 제로썸 게임의 살벌함을 넌 제로썸 게임의 휴머니티로 제압을 하게 된 그런 결과이고 바로 그런 구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위안을 얻고 감동을 얻는 그런 장면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용상 그런데 사실은 저는 크리스토퍼 놀런이라는 사람 자체가 넌 제로썸 게임을 이상적인 사회의 밑그림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에도 그런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던케르크가 그렇습니다 던케르크의 어떤 여러 가지 테마가 있을 것인데 그중에 핵심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박사에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에 관한 것을 변주한 듯한 부분이 던케르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묘사가 되죠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그 중에서 해리스타일스가 연기하는 어떤 인물이 있고 주인공인 핀 화이트헤드가 연기하는 어떤 인물이 있는데 던케르크에서 핀 화이트헤드는 넌 제로썸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면에 해리스타일스는 제로썸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해리스타일스는 프랑스 병사로 드러났던 깁슨이라는 사람을 죽여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반면에 핀 화이트헤드는 다 같이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인 거죠 둘 사이에서 이야기를 결과적으로 영화까지 다 보게 되면 다 함께 살기가 던케르크라는 영화의 어떤 핵심 테마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넌 제로썸의 게임에 관한 생각 어떤 것이 바람직한 사회이고 도덕적인 사회인가에 관한 크리스토퍼 논론의 생각이 고스란히 묻어져서 반복되고 있는 어떤 감독의 테마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고 실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트롤리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트롤리 딜레마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트롤리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전차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에서 이 트롤리 딜레마가 유명해진 것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 때문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트롤리 딜레마인데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워낙 베셀러가 되다 보니까 이 트롤리 딜레마까지 유명해졌는데 사실은 트롤리 딜레마 자체를 마이클 샌델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원래 윤리학에 있었던 굉장히 오래된 그런 사고 실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이 트롤리 딜레마를 원래 만든 것은 영국 철학자죠 필리파 후트라는 사람이 처음 제안해서 트롤리 딜레마를 만들었는데 이 사고 실험이 굉장히 어떤 윤리학적인 난제를 다루기에 너무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수많은 또 다른 윤리학자들이 이 트롤리 딜레마를 조금 조금씩 바뀌어서 변형된 트롤리 딜레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윤리학에서 논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백스토리들을 갖고 있는데 일단 이 트롤리 딜레마를 간단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트롤리에 어떤 전차에 어떤 사람이 타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트롤리를 타고 쭉 철로를 따라서 가게 되는데 철로 끝에 전속력으로 달리게 되는데 철로에서 지금 5명의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트롤리는 하필이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상황에서 트롤리가 계속 가게 되면 5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인부는 트롤리가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롤리를 타고 있는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뭔가 하면 핸들은 살아 있습니다 핸들은 왼쪽으로 꺾을 수 있어요 분기점에서 그래서 5명에게 도달하기 직전에 왼쪽으로 꺾으면 또 다른 철로로 트롤리가 옮겨가게 되는데 그쪽에는 또 다른 인부 1명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5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트롤리를 운전시켜서 경로를 바꾸면 1명을 또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면서 5명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대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5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라면 핸들을 꺾어서 또 다른 작업하고 있는 1명을 죽이겠는가라는 선택인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윤리학적인 그런 제언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말하자면 트롤리 딜레마는 이런 어떤 사회윤리학적인 사회심리학적인 그런 어떤 제안을 하는 건데요 이걸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한 거죠 만약에 당신이 트롤리에 탄 운전사다 그랬을 때 핸들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두어서 5명을 죽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핸들을 꺾는 선택을 해서 1명을 죽게 만들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트롤리 딜레마를 제안했던 윤리학자의 핵심적인 사고실험 설계는 뭔가 하면 이쪽에 있는 다섯 사람의 인부와 반대쪽에 있는 한 사람의 인부 사이에서의 어떤 인성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그 사람의 등등에 관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숫자로만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한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다섯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물어보게 되면 80%가 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들을 꺾어서 원래는 죽지 않기로 되어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들므로 인해서 다섯 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겠다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대답을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겠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이유는 다섯 명의 목숨이 한 명의 목숨보다 낫다 더 중하다라고 생각하는 판단 때문인 거죠 다섯 명의 목숨이 왜 한 명의 목숨보다 낫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그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양적인 공리주의의 판단이다라는 설명인 것입니다 공리주의에서는 항상 최대 다수의 최대한 행복이라는 벤담의 말로 상징되는 것처럼 기왕이면 두 사람의 행복이 한 사람의 행복보다 낫다라고 행복의 수치를 양화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특히 양적인 공리주의적인 판단하는 사람 일정에서 본다면 핸들을 꺾어서 한 명을 죽게 만드는 게 핸들을 안 꺾어서 다섯 명을 죽게 만드는 것보다는 윤리적으로 더 옳은 선택이다라는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은 이런 양적인 공리주의의 선택한 토대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흥미로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최초의 트롤리 딜레마를 나중에 되어서 또 다른 윤리학자들이 일종의 베리에이션이 되는 또 다른 실험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두 번째 실험이 나오게 되는데 그 실험은 이런 또 사고 실험 설계를 바꿨어요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이번에는 트롤리에서 핸들 같은 건 없는 거예요 트롤리는 무조건 전차는 지금 골라오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다섯 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 상황인 거죠 인부들은 역시 트롤리가 다가온다는 걸 모르고 트롤리가 계속 오면 다섯 명 다 즉사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핸들을 꺾어서 또 다른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요 선로는 한 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그 다섯 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는 바로 위에 육교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육교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상황에서 당신이 그 상황을 위에서 모든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면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당신 앞에 어떤 굉장히 뚱뚱한 사람이 역시 그 상황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설계에서의 핵심은 뭔가 하면 나는 몸무게가 너무 적기 때문에 내가 뛰어내려도 트롤리는 멈춰지지 않는다는 그런 설정이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 뚱뚱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밀어서 그 사람을 떨어뜨리게 되면 그 사람이 딱 거기에 떨어져서 트롤리를 막기 때문에 다섯 명은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대신 떨어진 사람은 죽게 되겠죠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것은 윤리학적인 실험이기 때문에 이런 전자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자체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할 때 이 두 번째 변형된 트롤리 딜레마에서의 핵심은 뭐가 되게 되냐면 그냥 트롤리의 진행을 방관하고 내버려 둠으로 인해서 다섯 명을 그대로 죽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 다섯 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밀어서 죽여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대가로 다섯 명을 살릴 것인가 이 두 가지 도덕적인 선택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도덕적 뚝뚝한 사람은 예를 들면 평상시에 악한이었다든지 반대로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다든지 이런 설정은 전혀 없죠 이 설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앞선택하고 다른 것은 앞쪽에서는 한 명을 살릴 것이냐 다섯 명을 살릴 것이냐를 운전의 선택으로 만들었다면 여기서는 다섯 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을 죽여야 되는 선택으로 바꾼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실험도 역시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당신이라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게 되겠는가라는 그런 선택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까와 정반대의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앞에 사람을 밀어서 그 사람을 떨어뜨려서 트롤리를 맞게 죽도록 만들므로 인해서 다섯 명을 살리는 선택을 대부분이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섯 명이 실제로 그냥 죽도록 하는 선택을 용인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트롤리의 딜레마를 비교할 수가 있죠 앞에 트롤리 딜레마를 하면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섯 명을 살리고 한 명을 안 살리는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구조가 비슷하다고 보이는데 왜 한 명을 죽이는 대신에 다섯 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인가 왜 두 번째 트롤리 딜레마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것을 이제 윤리학적으로 말을 해보면 이 두 번째 트롤리 딜레마의 경우는 누군가의 핵심적이고 천부적인 권리 또는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말해서 두 번째 트롤리 딜레마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내가 죽여야 됩니다 떠밀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안 죽었을 텐데 그런 사람을 떠밀어서 죽이게 만들고 그 살해인의 결과로 다섯 명을 살리게 되는 그런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다섯 명을 살릴 것인가 한 명을 살릴 것인가의 문제지만 두 번째 트롤리 딜레마의 핵심은 다섯 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을 죽이는 것을 내가 시도한다라는 적극적인 그런 행동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것에 대해서 도덕적인 저항감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인간의 천부적인 인권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추구해야 될 선에 우선한다라는 도덕적인 의무를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더 많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죽이는 적극적인 행위는 할 수 없다라는 도덕적인 저항감을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결국 목적을 위해서 잘못된 수단을 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무리 목적이 승부하더라도 그 잘못된 수단인 살인이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 거죠 왜 똑같은 사람들인데 첫 번째 트롤리 딜레마에서는 단순히 사람을 양화해서 봐서 다섯 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는데 그것을 조금만 변형해 놓으니까 왜 다섯 명을 살리는 대신에 오히려 한 명을 안 죽이는 선택을 하는가 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겠죠 이거 자체가 쉽게 풀리지 않는 난제이기 때문에 딜레마라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제가 좀 약간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만 이 얘기를 설명드린 것은 바로 다크나이트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죠 다시 그 앞쪽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고 실험이 극 중에서 등장해요 하나는 리스라는 변호사 나쁜 변호사를 죽여서 죽이는 것을 방조함으로 인해서 혹은 시민들이 쏴 죽임으로 인해서 무고한 수많은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살리는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상황이라면 두 번째 트롤리 딜레마라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죠 심지어는 거기에다가 굉장히 질적인 그런 공리주의적인 선택이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쪽은 무고한 사람들이고 한쪽은 나쁜 사람이다라는 설정이 있으니까 좀 더 자극적인 그런 선택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두 배 사이에서 기폭장치를 눌러서 상대를 죽일 것인가 라는 그 사고 실험조차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양쪽에 일단 준위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한쪽은 죄질을 저지른 죄수들이고 다른 한쪽은 선량한 시민들이 상황에서 누구를 살릴 것인가 라는 상황에서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합당해 보이는 그런 선택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크리스토퍼 논론은 일부러 이렇게 비대칭적인 사고 실험을 제안하면서 그 결말에서 결국은 이야기의 귀결을 보면 놀러는 부고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고하지 않은 어떤 사람을 죽이는 선택을 하지 않은 거죠 특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리스라는 변호사를 살림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지 않는 선택을 브루스 웨인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브루스 웨인을 만든 크리스토퍼 논론도 한다는 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이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도덕에 관한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을 텐데 일단 공리주의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리주의적이지 않은 판단 다시 말해서 의무론적인 판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앞쪽에는 JS밀이나 혹은 벤담 같은 철학자가 있을 것이고 의무론적인 판단하는 사람의 가장 유명한 사람은 당연히 칸트겠죠 다시 말해서 이런 도덕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벤담이나 JS밀처럼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칸트처럼 판단할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영화가 이런 사고적인 베이스를 저는 명확하게 깔고 있다고 보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영화 속의 밑그림으로 들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에서 조커가 막 웃으면서 너는 JS밀이되겠냐 칸트가 되겠냐 그러면 영화가 이상해지겠죠 다만 그런 것들을 사실은 확고한 철학적인 바탕으로 밑에 깔아놓은 상태에서 관객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리주의적인 부분에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의무론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아예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의 도덕적으로 위배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의무론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그게 이제 칸트가 말하는 정언명령 도덕적인 정언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브루스 웨인이나 혹은 더 중요하게는 크리스토퍼 놀러는 이 영화 속에서 공리주의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의무론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이 쏘아 죽이려고 하는 리스라는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는 심지어 악하기조차 한데 그 사람이 죽는 것을 내버려두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눈앞에서 부당한 이유로 죽어가는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부당한 이유로 죽어가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느냐 아니면 더 나은 목적을 위해서 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살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게 칸트이고 그게 의무론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결과가 비록 더 많은 사람의 희생을 낳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구하는 것이 인간의 도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도덕적인 선택이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다크나이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의 핵심은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그 자체가 어떤 딜레마이기도 하면서도 그 자체로 굉장히 숭고하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초반에 이 영화의 게임 제안이 어떻게 보면 4개일 수도 있고 6개일 수도 있고 7개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견지에서 이 영화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복귀해 보면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 말고도 게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굉장히 실감나는 스펙터클한 장면을 첫 장면에서 눈길을 끌기 위해서 넣은 것처럼 보이는 다크나이트의 첫 번째 범죄 장면도 사실은 트롤리 딜레마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크나이트를 비롯한 크리스토퍼 널런의 영화에서 6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트롤리 딜레마에서 애초에 사고 실험을 하기 위해서 동원됐던 숫자 자체가 6인 건데요 한쪽에는 1이 있고 한쪽에는 5가 있는 거죠 양쪽 사이의 선택을 말하게 되는데 이런 견지에서 보면 첫 번째 장면들도 사실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6명의 은행을 터는 어떤 범죄자들이 있고 그중에서 이 6명이 한 명씩 한 명씩 죽으면서 마지막에는 조커 혼자 살게 되고 조커 혼자 그 훔친 돈을 가져가면서 그 장면이 끝나게 되는데 조커는 이때 자기의 동료라고 할 수 있는 범죄의 동료들에게 미리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이 뭐였냐면 사실은 각자 개별적으로 말을 해 준 거지만 결국은 살아남는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그 숫자를 나눠서 너희들에게 몫을 나누어 줄 것이다 라는 제안을 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동료 입장에서는 또 다른 같은 범행을 저지른 공범이 동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죽여야 n분의 1의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중간에서 계속 상대를 배신하고 죽여버리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는 행위를 도덕적으로 선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썸 사고의 대표적인 상황인 거죠 어차피 훔친 돈에 총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액에서 상대방의 불행은 나의 행복에 정확히 제로썸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상대의 몫을 최대한 뺏으면 내 몫이 커지기 때문에 상대의 몫을 최대한 뺏으려면 그 사람을 죽여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첫 장면에서의 서로가 죽고 죽이는 이런 범죄자들끼리의 그런 엄청난 지옥도는 사실상 도덕적인 원칙을 제로썸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회의 지옥도를 범죄적인 환경으로 바꿔서 보여주는 그런 일종의 우화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은 사실은 영화에서 여러 번 변추가 되는데요 중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암흑가 보스를 제압하고 나서 그 암흑가 보스의 부하들한테 똑같은 제안을 역시 조커가 합니다 뭐라고 하게 되냐면 내가 너희들을 내 부하로 받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장면이 딱 끝나게 되죠 그 말의 의미는 자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경쟁자인 암흑가의 다른 동료들을 죽여야지만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그 영화에서 생략된 그 장면 이후의 장면들은 남은 부하들끼리 한 자리를 차지해서 상대를 죽이는 사륙극이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그 원칙은 어차피 자리는 하나밖에 없다 제로썸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한 자리에 들어가려면 나머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도덕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상황을 범죄국으로 역시 보여준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두 가지 장면은 그냥 보면 그냥 일반적인 범죄 영화들에서의 굉장히 잔혹하고 조커가 얼마나 잔악무도한 인물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냥 스펙터컬한 장면처럼 보이는 범죄 장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강렬한 도덕적인 실험극의 또 다른 에피소드이고 또 다른 변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다크나이트가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죠 슈퍼히어로인 배트맨이 개들에게 초라하게 쫓기면서 누명을 뒤집어쓰고 사람들은 아마 배트맨을 욕하겠죠 그 영화 이후의 어떤 장면들을 상상해보면 그런 상황에서 쫓겨가면서 그 영화가 끝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굉장히 어두울 수도 있는 그런 결말을 보여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지켜낸 두 가지 희망이 있겠죠 하나는 어쨌건 그것이 거짓 희망이라도 그 희망은 존재해야 된다 거짓 희망이라도 존재해야 된다라는 뜻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회는 여전히 당위가 쓸모가 있고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것이 거짓이라 할지라도 거짓인 희망을 지켜낸다는 것은 결국은 원칙을 지켜내는 일이라는 것이고 그 원칙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영화의 앞부분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그 연장선상에서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바로 감동을 주었던 그 두 배 사이에서의 선택인 거죠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그런 제로썸 게임의 선택을 하지 않았고 그런 넌 제로썸적인 도덕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결국은 모두가 사는 그런 결론으로 끝나게 됐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영화를 보면서도 굉장히 드라마적으로 잘 만들어지기도 했고 또는 그 장면들이 갖고 있는 함의 때문에 우리가 그로부터 굉장히 큰 희망이나 어떤 위안이나 감동 같은 것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이걸 좀 더 사회적인 주제 국제적인 어떤 현실을 다루고 있는 주제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에 짧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 다크나이트에 관한 얘기는 저는 굉장히 원론적인 어떤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제안하고 그것을 변주하는 이야기라고 보지만 또 한 가지로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미국 사회가 처하고 있는 미국이 국제 현실에서 처하고 있는 위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미국이라는 국제사회에서의 유일한 초대 거인의 어떤 피로감 같은 것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고 보는 건데요 이 거인은 힘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방법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9.11 이후에 미국이 처해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이 처해 있는 딜레마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진퇴양난의 사회 속에서 옛날에는 적도 명확했고 어디서 싸워야 되는지도 확실하게 알게 되었는데 진주만을 제외하면 사실상 진주만은 또 워낙 떨어져 있으니까요 하와이는 미국 본토가 타격받은 최초의 사건이 9.11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옛날에는 싸워야 될 명확한 적성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추축국이든 어디든 간에 그렇지만 현대의 전쟁은 많은 분들이 주지하시듯이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도 모르는 심지어는 내 안에 외로운 늑대들이라고 말을 하는 우리 안에 시민 중에 뒤틀린 어떤 사람들이 저지르는 자생적인 테러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상황에서 이 거인은 슈퍼파워는 갖고 있지만 그 슈퍼파워를 어떻게 써야 할 줄 모르는 그런 딜레마 속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딜레마는 바로 슈퍼히어로의 딜레마이기도 하고 배트맨의 딜레마이기도 한 거죠 배트맨은 슈퍼파워를 갖고 있죠 슈퍼히어로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정확히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판단 미스를 범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도덕적인 타락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트맨의 고뇌와 혼란과 피로감 같은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9.11 이후 21세기에 미국의 어떤 도덕적인 혼란이든 아니면 국제정세적인 상황 속에서의 어떤 판단이든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영화가 나왔을 당시에 나왔던 여러 영화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제이슨 본 시리즈나 플라이트 93 같은 영화들 이런 영화들을 보게 되면 심지어는 스파이더맨의 1편이나 2편을 보게 되면 이런 슈퍼파워를 가지는 미국의 피로감, 죄책감 혹은 자성, 혹은 미안함, 외부 세계에 대한 고뇌 이런 것들이 특정한 장르의 형태로 녹아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건 한쪽이 힘이 강해질수록 더 큰 힘의 상대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 속의 배트맨과 조커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겠죠 배트맨이 아니라 하비덴트라는 검사의 상황 속에 미국을 겹쳐내는 방식으로 이 영화를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가장 순결한 자 가장 도덕적으로 순수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자라고 믿을 수 있었던 그 하비덴트가 결국은 힘에 복종하게 되고 힘을 잘못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원칙을 부정하게 되고 그런 것이 결국은 얼마나 큰 파매를 갖고 오게 되는지 혹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피해의식이 정반대로 작용될 때는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사실은 영화가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 영화에서 중국인 범죄자인 라우를 재판 전까지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하비가 중간에 말을 하니까 라우가 거기에 대해서 비웃으면서 범죄자 주제의 검사를 비웃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스스로도 보호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를 보호해 줘 이렇게 외부의 중국인인 홍콩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스스로도 보호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타국을 보호해 줄 수 있겠는가라는 냉소는 사실은 경찰 국가로서 갖고 있었던 세계 경찰이라고 자부했던 미국의 어떤 자부심이나 그런 것이 사실은 얼마나 유약한 상황 속에 말도 안 되는 딜레마 속에 놓여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스포일러까지 다 말씀드려도 되니까 맨 마지막 장면의 의미를 마지막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트맨은 결국은 고든 경감의 어린아이가 하비 도덕적인 원칙을 버리게 된 그리고 우연에 의존하게 된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는 하비에 의해서 죽게 만든 상황 속에서 배트맨이 구하러 가는 것이 이 영화의 사실상 마지막 액션을 다루고 있는 클라이맥스가 되게 되죠 거기서 배트맨은 결국 하비덴트를 설득해서 아이를 죽이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설득하려고 하지만 하비덴트는 이미 생과 살을 포함한 모든 것이 다 운에 불과할 뿐이고 그런 도덕적인 원칙 자체가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전을 던져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배트맨이 나오기 직전에 고든에게 하비가 이렇게 요구하죠 아이한테 아무 일 없을 거라고 거짓말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말인즉슨 이제 사실은 자기는 동전의 결과에 따라서 아이를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거짓 희망을 주라는 얘기죠 아이는 죽게 될 텐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거짓말을 해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사실은 맨 마지막에 배트맨의 거짓 희망이라도 필요하다라는 그 상황하고 사실은 정확히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하면 일종의 선한 거짓말일 텐데 어차피 하비덴트는 사실은 영웅이 아니라 악당이다 어차피 동전의 결과에 따라서 어린아이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한테는 아무 일 없을 거야 혹은 하비덴트는 사실 영웅으로 죽었어 라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사람을 위안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어쨌건 실제로 고드는 그런 거짓말을 하죠 아들한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선한 거짓말을 하게 하고 나서 그 아이를 결과적으로 죽을 수도 있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하비덴트라는 건데 그런 하비덴트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선한 거짓말을 해도 동전에 따라서 죽도록 나오게 되면 아이를 죽일 거지 않습니까 그 말인 즉슨 선한 거짓말 다시 말해서 거짓 희망이라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거짓 희망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따라서 고든이 아들한테 그런 말을 하도록 시켜놓고 사실 그렇게 말하든 안 말하든 간에 결국은 아이를 죽일 거잖아요 동전의 결과에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거짓 희망이라는 것의 가치는 의미가 없어 의미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비덴트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정확히 조커의 철학관하고 똑같은 거죠 반면에 그 뒤에 이어지는 맨 마지막 고든과 배트맨인 브루스 웨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결국은 거짓 희망이라도 필요하다라고 배트맨은 역설하게 되고 고든은 그런 배트맨의 거짓말을 지켜주는 쪽으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방식 자체는 어떻게 보면 바로 직전에 있었던 하비덴트의 거짓 희망이라도 필요한가에 대한 두 사람의 완전히 다른 판단을 보여주는 거죠 그 판단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세상에서 지켜야 될 어떤 당위나 정의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가에 대한 서로 다른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오게 된 거죠 결국 이 장면은 다 보고 나면 배트맨 입장에서 본다면 진실보다는 정의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진실이 중요하냐 정의가 중요하냐 이것이 더러 대립적인 개념인지 아닌지는 일단 차치하고서 진실이 중요하냐 거짓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진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비덴트가 나쁜 놈이라는 걸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배트맨은 진실보다 정의가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의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사회가 질서를 복원하면서 더 이상 범죄가 발붙일 수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상징으로 하비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비덴트는 사실상 나쁜 놈이야라는 진실을 은폐하는 데 동의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이 영화의 결말은 사실 일반적인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거의 볼 수 없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러면서 논쟁적인 어떤 토론점 같은 것을 제시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싶기도 하죠 또 하나는 이제 동전의 어떤 테마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했는데요 사실은 이 하비덴트는 동전에 따라서 맨 마지막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 죽일지 안 죽일지를 동전을 던지죠 실제로 그런데 동전을 던지는 순간 배트맨은 동전이 땅에 떨어져서 죽이는 것으로 됐는지 안 죽이는 것으로 됐는지를 보고 나서 그것을 말리거나 제압하거나 아니면 용인하거나 하는 방식을 쓸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죽이는 것으로 뒷면이 나오면 그때 가서 달려들어서 격퇴해서 상대방을 없앨 수도 있고 다행히도 앞면이 나오면 아이는 안 죽으니까 자기가 행동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배트맨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동전을 던지고 동전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하비덴트를 공격하죠 그 말인 즉슨 동전의 결과에 나는 구애받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인 거죠 다시 말해서 설사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와서 경감의 아들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경감의 아들이 살았더라면 그것은 원칙을 포기한 상태에서 우연의 결과로 우연히 경감의 아들이 산 거가 되겠죠 그렇게 돼서 그런 귀결로 끝나게 된다면 배트맨 입장에서는 자기가 여태까지 견지해왔던 원칙론이나 정에 대한 신념이나 당위나 혹은 도덕적인 판단 기준이나 이런 것을 무너뜨리는 것을 용이하는 방식으로 그 아들을 살리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런데 배트맨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전의 결과랑 상관없이 실제로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비덴트를 제압하게 되고 아이를 살리게 되죠 나중에 보니까 그 동전이 앞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하비덴트를 죽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를 죽이고 살리고 라는 그런 죽이거나 살리기 위한 어떤 행동이기도 하지만 그 아이를 죽거나 살게 만들었을 때 그 어떤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동전에 관한 굉장히 중요하게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부분과 연결된 아주 훌륭한 디테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영화가 다루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금 약간 깊이 있게 파고든다고 제 딴에는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다크나이트가 우리를 매혹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연기적인 측면이죠 특히 히스레저에 관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얘기를 언급하는 것으로써 오늘 얘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들은 전부 다 연기를 너무 잘하는 훌륭한 배우들이죠 우선 이 영화의 캐스팅을 보게 되면 크리스천 베일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베일은 현존화는 우리가 보통 메소드 연기라는 걸 설명할 때 메소드 연기가 뭐야? 그러면 크리스천 베일을 봐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전형적인 메소드 연기법을 사용하는 진짜 연기 잘하는 배우죠 메소드 연기 자체가 훌륭한 연기법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 자체로 메소드 연기를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훌륭한 배우가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연기의 특징을 말하는 건데요 어찌됐건 크리스천 베일 같은 사람을 보게 되면 파이터 같은 영화 아메리카너스 같은 영화를 보시게 되면 얼마나 배역 속에 잘 녹아 있는지 저격을 맡으면 정말 날아다니는 배우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럴 정도의 훌륭한 배우죠 그리고 역시 또 말할 필요도 없이 게리 올드먼이라든지 마이클 케인이라든지 모건 프리먼 같은 사람들은 정말 연기 귀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투페이스 역을 맡았던 아론 에크하트도 사실 지금까지도 아론 에크하트의 최고작은 뭐냐 하면 다크나이트가 떠오를 정도로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강렬하게 훌륭한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훌륭한 연기자들과 훌륭한 연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 최고로 훌륭한 배우 하면 당연히 히스레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크리스천 베일과 배트맨 캐릭터에도 있고 또 하나는 조커와 히스레저라는 배우에게도 있습니다 일단 전자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영화에서는 크리스천 베일이 연기를 잘할 수가 없는 그런 배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왜냐하면 극 중에서 일단 얼굴에 상당 부분을 가면을 쓰고 나오게 되어 있고 3분의 2 이상을 눈도 아주 작게 표현되고 입만 사실상 묘사하게 되어 있고 또 배트맨 가면을 쓰면 말할 때의 목소리 자체도 약간 변조해서 내는 방식으로 연기를 하도록 되어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배트맨의 연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배역입니다 반면에 배트맨 시리즈에서의 상대역인 악역들은 굉장히 화려하게 연기 테크닉을 발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배트맨 시리즈의 악역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전에 조커로 연기했던 또 다른 배우 대표적으로 잭 니콜슨 같은 배우라든지 다른 배우들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런 배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굉장히 화려한 테크닉에 의존한 나 연기 잘하지? 라는 것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캐릭터 디자인이 되어 있죠 그런데 배트맨은 그런 캐릭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침몰하고 세상에 대한 고민, 자신에 대한 고민 때문에 발 밑에 무슨 거대한 쇠사슬을 매달고 있는 것 같은 무거운 캐릭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의몰한 영웅이고 결정적으로 이 인물에게는 유머가 없습니다 유머가 없어서 사실은 돈이 많고 그런 돈이 많은 것과 세상에 대한 의지로 슈퍼히어로가 된 또 다른 캐릭터가 아이언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이언맨이 사람들에게 그토록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는 뛰어난 배우에게도 있지만 그 캐릭터 자체가 유머의 화신이라는 것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이유로 아이언맨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됐는데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머를 연기하는 것은 연기를 굉장히 돋보이게 만드는 하나의 방식이 되죠 그런데 배트맨은 유머도 할 줄 모르는 인물이고 시종 인상치푸리고 있고 상당 부분은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크리스천 베일의 잘못은 아니지만 제대로 연기를 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실은 크리스천 베일은 연기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연기를 잘한다라는 일반적인 통념으로 비추어오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어쨌건 이런 한쪽 측면이 있고 다른 쪽의 측면은 히스레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워낙 잘했다라는 겁니다 잘하기도 했고 조커를 워낙 크리스토퍼 놀런이 잘 만든 캐릭터이기도 하죠 저는 이 영화에서 히스레저 연기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면서 흥미로운 특색 있는 연기의 어떤 테크닉이거나 디테일인 것이 뭔가 하면 시종일관이 곡 중에 조커가 혀를 알름거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입맛을 계속 다시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기는데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특수분장을 한 건데 일종의 분장을 했는데 그 분장이 자꾸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연기라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옆에 붙어 있는 그런 분장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침을 발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히스레저 자체가 다시 말해서 그것이 연기 분석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설사 사실이라 할지라도 저는 또 한 가지의 어떤 생각들을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히스레저는 악을 뱀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보게 되면 특히 서양 문화에서 뱀이 갖고 있는 악에 대한 어떤 상징성이 있게 되는데 뱀을 생각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혀를 날름거리는 어떤 그런 사악한 모습들 같은 걸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혀를 날름거린다든지 입맛을 다신다든지 뭔가를 오물거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연기하는 히스레저의 모습은 저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왜 뱀이 그토록 자주 왜 악이 왜 악마가 그토록 자주 다양한 문화권에서 유독 뱀에 비유되는가라는 것을 그 자체로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모사 연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건 그리고 또 히스레저 자체가 연기를 참 잘하는 배우이기도 하지만 브록백 마운틴이나 아임나테어나 이런 영화에서 보면 히스레저의 잘하는 연기 중에 상당 부분은 대사 처리 방식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주 뛰어난 배우라는 사실도 역시 이 영화에서 그런 히스레저 연기에 뛰어난 연기의 특색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도 이 영화에서 흥미로운 지점이 있겠죠 어쨌건 이 조커라는 인물은 말하자면 파우스에 나오는 메피스토 팔레스 같은 그런 배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유혹하는 캐릭터죠 기본적으로 악한 캐릭터이고 관념이 캐릭터가 된 그런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스스로가 말하는 어떤 과거의 상처 같은 것이 영화 속에서 실제 있는 것도 같고 아님 다 거짓말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악의 어떤 현연이자 악의 이데아이자 이런 것 같은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건 그런 인물을 잘 만든 크리스토퍼 놀런의 인물을 또 히스레저라는 아주 뛰어난 배우가 더군다나 유작으로서 이렇게 탁월하게 연기를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다크나이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히스레저가 된 거죠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조커는 배트맨 시리즈 사상 최고의 악역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심지어는 이전에 조커를 맡았던 사람이 잭 니콜슨이잖아요 근데 잭 니콜슨보다도 더 뛰어난 더 인상에 남는 그런 배역을 연기했다는 측면에서 아마도 이 영화 속의 히스레저는 굉장히 오래 논의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 작품이 이제 유작이 됐는데요 이런 탁월한 작품을 유작으로 남기고 떠나맞던 배우를 생각하게 되면 가뜩이나 다크나이트를 생각하면 굉장히 어둡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는데 더더욱더 쓸쓸하고 더 서늘한 영화가 되지 않겠나 그런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3시간 가깝게 다크나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드렸던 말씀들은 어떤 감독이 했던 이야기나 설명이나 이런 데 토대한 것도 전혀 아니고 다만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평론가로서 제가 느끼고 있었던 제 생각과 제 나름의 생각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이것은 정답이 아닐 것이고요 그냥 이동진이라는 평론가는 저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다만 3시간 가까이 영화의 러닝타임을 넘기는 수준으로까지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참고하는 정도에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비딥 다섯 번째 시간 그리고 21세기 걸작들이라는 이 테마의 네 번째 영화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다음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